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긴 하네요 식물들이 세상을 지배했어 10년 후에 좀비는 문도 열 수 있습니다 10년 후의 세계 여러가지 이것저것 모드로 좀 섞었구요 역시 도끼맨으로 해야겠죠 10년 후 도끼맨 일단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당연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물하고 전기는 다 끊겨있죠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좀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물자도 다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본배들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습을 해가지고 문을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문을 닫아놔도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뭉치 생존자들은 다 뭉쳐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헬기를 띄워서 정찰을 하거나 좀비하고 사람 가릴 곳 없이 공격을 해대는 헬기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시작 시작 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긴 하네요 식물들이 세상을 지배했어 우흥 자 일단 부엌 칼 있던 곳 주읍시다 마가린 먹어도 나요? 햄 같은 것들은 모조리 썩어있네요 썩어있을 수밖에 없죠 10년이 지났는데 머정 하겠어? 다 썩어있고 신선한 음식 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와 식물들이 완전히 지배를 했어요 역시 오 네 약간 10년 후에 느낌이 나게끔 설정을 모조리 맞췄어요 좀비가 이제 그래가지고 아마 저를 잘 따라오고 좀비가 좀 명리해져가지고 아마 문도 열어댈걸요 이거? 열어댈요? 10년 후의 좀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좀비 10년이 지났으니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10년 후의 좀비는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좀비가 약간 학습 능력이 생겼어 10년이나 지났으면은 학습 능력이 생겨야지 일단 저는 갑자기 10년 후에 깨어났다고 생각합시다 와우 자 일단 한번 움직여 봅시다 당장 이대로는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겨있기 때문에 제가 굶어 죽겠죠? 일단 빠르게 움직여 봅시다 야 거의 자연 속을 거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10년 후에 소방석인가? 아 저 초록빛으로 물들었군요 일단 빠르게 열어보고 자 한번 봅시다 무기 오이코 대기하고 있었구나 좀비가 똑똑해? 일단 무기부터 쓸만한 무기가 있나? 야 10년 오라서 그런지 물자가 도끼 한 자루도 없는데요? 세상에 이거 이거 벌먹고 나려면은 도끼를 만들어야겠는데 이거? 도끼 한 자루도 없어요? 오 쉽지 않겠구만 그래 이런 무기들은 이제 생존자분들이 모조리 털어갔겠죠 어 생존자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까 이 세상은 다 털어 가긴 했을 거예요 그래 10년 후에 도끼가 있으려면은 어 그게 오히려 유니크한 거죠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자 봅시다 소독약 정도는 챙겨놔야겠어요? 혹시 몰라 진통제 챙겨 이정도 약이면 됐고요 일단 좀비가 오는데 어 도끼 도끼 남아있어 아 이쪽 도끼는 하나 안가져갖구만 다행이고 삽 자 삽독 근데 도끼가 요거 하나뿐이라 어차피 일단 도끼는 부족해질겁니다 도끼를 만들 생각을 좀 해야겠어요 일단 미리 좀비 잡아가지고 천을 치셔서 재료를 얻어놓죠 일단 긴장 완화제 한 알 자 다 찢어요 그리고 가면서 도끼를 만들 수 있도록 새집같은걸 하나도 돌아다니도록 하죠 10년 후에요? 10년 후 모드라서 안나오는건 아니고요 제가 다 줄어놨어요 10년 후 세팅에 맞게 물자가 안나오도록 거의 그래서 보기 힘들거에요 일단 시계 하나 장착 10년이나 지났는데 물건 다 남아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10년 후 세팅에 맞게 화두하게 바꿔놨습니다 오우 좀비가 문도 열어야 되죠 자 덤벼라 문 열어서 올거지 일단 그래도 베이스는 재앙 6개월 구였나? 기본 세팅이 있더라구요 거기서 좀더 하도하게 바꾼거 같아요 재앙 6개월 후에서 좀더 세팅을 좀 더 바꿔놨습니다 자 봅시다 난 지금 목이 마르니까 오우 물자가 최대한 적게 해놨는데도 그래도 이정도는 나오는군요 어우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 10년 후 세상에서 잘 살아남아 봐야겠어요 물건도 별로 없고 다 썩어있지만 일단 물 담아놓죠 일단 생존에 필요한거 물하고 전기가 모조리 끊겼으니까 발전기나 이제 어이구 어이구 발전기나 이제 병수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약간 시설을 좀 갖춰야겠어요 자 봅시다 차량 차량도 한번 볼까요? 아 배터리 없어 그래 10년이나 지났는데 방전이 안되면 이상하지 차량 구하기에 꽤 박사해지겠군요 배터리가 제로 자 봅시다 얘네들은 또 어떨까 배터리를 배터리가 남아있는 친구를 좀 찾긴 해야돼요 아니면 발전기랑 이런것들을 찾아서 직접 충전을 하던가 자 일단 어차피 무기가 분명 부족해질테니까 채집을 하면서 갑시다 돌조각을 모아야겠어요 채집 목표선택 돌멩이 좀비 소리가 은은하게 나는데 이쪽이였고 방금 뜨지 않았습니까 일단 가면서도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돌조각을 찾으면서 갑시다 어우 좀비 쓸어버리고 해야겠다 근데 일단 돌메 돌조각만 찾아봐 가야가 보조 자 어디 없을까 아 맞다 경찰서에서 담배 정도는 구해야지 10년이 지나도 담배는 못참지 자 경찰서에 담배 남아있을까요 일단 펜은 챙겨놓고 파란색 펜 검색 펜 검색 펜 오 종류별로 펜은 다 모았다 흠흠 지우개? 지우개도 하나 있어야죠 M9 총 이번에는 거의 총을 별로 안 써도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총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담배는 없었다 일단 방탄 조끼 하나는 뭐참지 이건 껴놓죠 좋아요 유감스럽게도 담배는 없었지만 편의점에도 먹도록 하죠 갑시다 오 이 차량 좀 멋쩡해 보이는데 혹시 그나마 살아있는 차량 하나? 오오오오오 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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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거인건 좋은데 열쇠는 없겠죠 어어어 오 이 친구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 그것도 두 개나 잠깐만요 리버사이드 지도 오 이것도 봐놔야지 맵이 환해질거야 열쇠도 내놔 아 열쇠를 목걸이도 내놔 그렇죠 봅시다 오오오 뭐야 오 운 좋게 이 좀비가 가지고 있는 열쇠가 이 차였어요 세상에 개꿀인데 열쇠까지 준다고 완벽합니다 일단 바로 울자를 얻을 수 있게 생겼어요 어 이게 바로 울인가 자 일단 봅시다 10년 후에 멀쩡한 차량 이거 귀하군요 근데 아까 그 좀비가 주인이 있던 걸 보니까 어쩌면 그 차 주인이 이 차를 몰다가 좀비가 돼가지고 계속 남아있는 걸 수 있겠죠 차 주인이 있었어요 본 좋게 아휴 근데 좀비 귀가 좋아가지고 엄청 잘 쫓아오는데 어이코 일단은 단일 타격이니 신중히 움직입시다 밀치기도 한 명만 되죠 일단 따로 필요한 건 없어 그러면은 여기나 털어봅시다 비타민 음 챙겨놔야 되죠 열차할 때 먹읍시다 어 음식이 조금씩은 남아있어요 챙겨 챙겨 좋아요 담배 형량 굿잡 굿잡 어우 반갑습니다 혹시 지도가 좀 있을까 에이 물건 매우 적음으로 돼 있어가지고 남아있진 않군요 공구 상자 어 망치 있어요 에이 아까비 망치는 이미 있었고 일단 담배 한 대를 피면서 둘러봅시다 좀비가 똑똑해가지고 문을 열어제 끼니까 신중히 움직여야 돼요 일단 먹을만큼 먹었으니까 차 뒤쪽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삽을 실어놓고 삽을 실어놓고 오 차량 관련 제품들이 들어있네요 이것도 마음에 드는구만 반갑습니다 천 넣어놔 톱은 제가 가지고 있는게 맞구요 오케이 이제 가방이 좀 필요하겠구만 좀 더 위로 갑시다 이거 이거 책 여기서 일단 먹긴 할텐데 분명 부족하겠죠 책이 많이 남아있진 않을 것 같아요 난이도 세팅은 난이도 세팅은 어떤건 좀 더 하드하게 바꾸고 어떤건 10년 후에 맞게 바꿨죠 자 봅시다 여기가 의류점 이거 숭물들 무럭무럭 잘하겠는데요 이거 숭물들이 무럭무럭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비 피 덕분에 그래도 그나마 하드하게 바뀐거라고 하면은 좀비가 문을 열어제킬 수 있어요 좀비 10년정도 지났으면 문정전 열어제껴야죠 항우울제 챙겨? 음 깨진병 오오 잠깐만잠깐만 위스키병 나이스 좋죠 위스키병 일단 수도는 다 끊겼기 때문에 여차하면 빨리빨리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부터 만들어야겠는데요 오 긴장 많아지 이런것들은 쌓아두고 먹어야지 약솜 약솜도 좋죠 살균해놓으면은 계속 쓸 수 있어 자 요쪽에도 아마 하나 더 있을겁니다 그렇지 붕대 만들어야죠 좋아요 일단 요정도면 됐음 물병을 버릴게요 위스키병으로 바꿔야 효율이 좋으니까 됐어요 뭐야 저저저 북샤병이 열려있는가 누가 이미 털어갔나요 이거 책집에 문이 열려있어 오오 이거 오오 종염 다 잡아야됩니다 이건 뒤로 빠져야돼요 좋아요 뭔가 깨진 소리가 났는데 좋은 시계로 씁시다 책집에 책 남아있나 많이 있진 않지만 일단 모아보죠 최대한 모아보자 최대한 모아보자 물자가 많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보이는 대로 다 집어서 한번 모아보죠 여러 군데에서 털어야겠다 이거 좋아요 여기 다 조사했고 여기 뒤에 두 개의 책장 이 두 개의 책장만 조사를 하면 될 것 같군요 다 모았지만 요정도가 다네요 학교도 털어봐야겠어요 일단 차에 실어 슥 잡지도 좀 나왔네요 좀 버리고 왔다 몸무게에 저 아마 저체중으로 갔을 것 같으니 몸무게를 찌우기 위해서 기름 위주로 좀 가득가득 먹어보겠죠 됐어요 여기도 털었으니 다음은 술집으로 한번 가봅시다 음 옷집 옷집도 들어야죠 괜찮겠지 자 옷집 꽈 잠바 라운드넥 스웨터 음 오버워치요 갑자기 어떤 걸 보신 것이지 자 봅시다 하와이 셔츠 긴팔 티셔츠 이미 끼고 있을 거고 아 그래요 고급식이긴 하죠 이거 고급식이 끼고 있습니다 고급식이긴 해 바지 트랙슛 데님 청바지 요걸로 바꿀게요 자 바지 어디갔어 여깄다 버리고 갑시다 일단 위로 여기 아마 술집을 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바로 가자 가자 가서 털면은 박살날 것 같아요 분명 좀비들이 문 열어되겠죠 잡고 갑시다 약 한번 더 오나? 아 오고 있긴 해 이건 잡고 가자 분명 내가 술집에서 물건 파밍하고 있을 때 얘들이 온다면 금지 가죠 째스요 안에 좀비가 있는 것 같은데 3마리나 있네 세상에 그리 가 반다나 얼굴 기묘하게 생겼구만 자 챙겨보죠 술도 다 챙겨야 돼요 먹을 게 적기 때문에 무조건 모아야 한다 야구방망이 괜찮아 담배값 음식은 모조리 챙겨 다 주워요 위스키 하나 없을까? 위스키 하나 더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오 그렇지 위스키 하나 썼고요 어 그냥 군대에 소독해뒀죠 그 다음에 물을 담아요 오케이 당장 물 걱정은 없겠구만 오 여기 한 개 더 있네 그래요 위스키 그 위스키 3개는 국룰이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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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몸무게는 찌고 있는가? 찌고 있긴 한데 느려 보여요 포도주 담배값 됐으 차이 좀 실어보죠 놓고 절반만 예 너무 많아 좋아요 흠흠 술은 일단 당장은 먹을 타이밍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밤에 마셔야겠다 잠자기 전에 초콜릿은 미리 미리 먹어놓고 통조림 됐어요 자 이제 어디에 가볼까 그래 그래 당장 기름이 없으면 이 차 못 가겠죠 발전기 사용법이 안 나왔죠 어 안 나왔던 것 같아 학교로 일단 가봅시다 발전기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될 것 같거든요 발전기 구할 수나 있으려나 어어 초록초록해 초록빛으로 완전히 물들었군요 어어 역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은 이렇게 초록이 돼 버린다니까 좋아요 일단 여기 개인 차고 쪽을 좀 살펴보긴 해야겠어요 발전기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자 창고가 이거 두개죠 어이 비켜라 난 그 창고로 확인해봐야겠다 아 느낌이 쎄한데 부수자 오케이 배터리 같은게 좀 있네요 배터리죠 이제 들고 다녀야겠네 어 잠깐만 빠져나가 둘로 떠나면 안된다 약 에이 좀 오는데 됐어요 됐어요 일단 배터리 약간 충전된 배터리 들고 다닐께요 어 못상자 혹시 몰라 챙겨놓자 어 잠깐만 친구 지도 나이스 좋아요 지도 이걸로 환해졌죠 아 이런데도 확인해봐야겠다 이런 잡지들이 있으니까요 무채통 확인도 좀 필요해 보여요 여차하면 물자가 적기 때문에 계속 가봅시다 계속 가봅시다 이거는 창고 두개가 모여있네 그래 저쪽 창고 두개도 털고 좋아요 좋아요 자 이거 창고 열어봅시다 일단 발전기부터 발전기에는 없고 렌치 잭 소화기? 몰라 챙겨놔 자 이번엔 오른쪽 어? 나이스 발전기다 발전기는 있는데 일단 발전기 사용법이 나와야겠죠 이 친구는 많이 피부가 날라갔구만 여기 두 친구 모두 피부가 완전히 색깔이 다 갔어요 푸르판 토치 용접봉 푸르판 토치 푸르판 토치 푸르판 토치 푸르판 토치 푸르판 토치 발전기는 주워가지고 제 차 옆에 싣도록 하죠 그리고 벌써 밤이 됐네요 여기가 지금 상당히 어둡거든요 3월이라 21시만 돼도 굉장히 어둡죠 음 골로 가고 싶지 않으니까 엔진을 끄고 제 옆에 발전기만 실은 다음에 어이코 어휴 안되안되 입구가 하나죠 발전기 옆쪽에 실어버리면 빨리 나가서 도쾌질 합시다 어제 1요? 어제 1 기억나기 때문에 어제 어두워서 거의 죽었죠 어두워서 어제 위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옆쪽에 실고 근처에서 잘 생각입니다 자 일단 문을 열고 버린 다음에 이건 챙겨 자 뭐 넣을건 넣었죠 차 뒤쪽에 실어넣죠 나머지는 용접봉 금속판 잭 아 토 아 잭 잭은 넣어놓고 토치도 넣어놔 됐어 됐어 기다릴동안 읽을책 어유 반갑습니다 일단 목공 1권 중요하겠죠 목공 1권은 시간 남을때 짬짬 읽도록 하죠 일단 2집 좀비 있는가 아네 어유 어두워 어두워 지금 내가 뭘 들고 있죠 라이터 그래 라이터라도 해놓으면서 봅시다 그리고 손도끼가 저한테 있던가요 손도끼 없어 밥도르 모조리 상에 있고 어허 여기 일단 위층인거 같죠 위층에 올라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있는지 무조건 확인해야되요 잘못해도 잤는데 좀비가 문을 열기 때문에 박살이 나죠 어유 어두워 바닥에 이거 뭐 이거 뭐 죽을수 있는것인가 뭐 열매같은게 떨어져 있어요 신기하네 일단 자기전에 문 잠그기 잠그기 안되나 에이 문 잠그기가 안되네 아 문을 믿질 못하겠는데 이거 좀비들이 문을 열어제키니까 오케이 어쩔수 없다 일단 이 정도까지 목공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자도록 하죠 됐어요 담배 한대 피고 잠 정신이 혼란스러워 아 약먹어야된다 제가 밀실고부 좀 들어가지고 약먹고 자야돼요 잠 어우 총소리 됐어요 자 다시 도끼를 끼고 살아있는 민간인이 있어가지고 민간인 그룹이 있어도 헬기가 날아다니네 저 헬기 저한테 공격하는거 아니겠죠 어디야 오 지나갔음 오케이 헬기가 지나갔으니까 좀비 딴데로 간다 좀비가 딴데로 간 사이에 학교로 털어봅시다 요런거 다 넣어놓고 아침식사로 통졸이 많아 식사 한번 해주고요 담배도 한대 피고 자 또 오늘 할 일을 찾아 떠나봅시다 학교로 일단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발전기를 주웠으니까 발전기 작동시키려면 발전기 도작법 잡지를 읽어야 돼요 갑시다 일단 여기가 학교죠 지금 온통 초록색이어가지고 학교가 구분이 안가네 잠깐만 운전석에 문이 열려있어 창문 닫아놔야겠어요 어 요건 나중에 나를 열받게 할 것 같아 미리 닫아놔 약도 하나 먹고 싸우기 전에 긴장 완화지는 피스죠 오우 야야야 왜 안 맞았어 들어와라 뒤로 휴 일단 학교 왔으니까 빠르게 가방 아주 간단한 가방하고 필요한 책 모조리 챙깁시다 오우 침 묻어있는 것 좀 봐 여기서 뭐란 것이지 야 가방 아무거나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학교니까 자 오우 봅시다 오우 뭐야 껌질구로 보호대기였어 깜짝이야 오우 오우 가방 가방 야 가방 줘봐 음 당장 나한테 필요하다 가방을 갈취를 하고 이것저것 넣어놓죠 이거 들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담배도 넣어놓고 통조리도 넣어놓고 좋아요 됐어 됐어 자 책이 어디 모여있을까 잘 잘 찾아 잘 찾아 봅시다 근처에 있을텐데 여기 없었고 이것도 그냥 교실 아 여기 있다 교무는 적지만 일단 이것도 주어가보죠 책싹 주어가 센스 매우지 오우 읽지 않은 건데 이건 왜 안 좋은 것이지 읽어요 자 제가 안 가지고 있는 책들 빠르게 줍고요 세공 잡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 가지고 있는 책이었구만 발전기 잡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좀 곤란한데 발전기 잡지가 없다 이것도 먼 여행을 좀 떠나야겠는데요 물자가 좀 적으니까 발전기 잡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거 마을을 모조리 돌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로 갑시다 위에 제 차가 주차되어 있을 거예요 저기 있다 함정 전기 아 여기서 로드북 한번 해주고 나머지 책들을 바닥에 버려주면 될 겁니다 됐어요 이러면은 이게 진짜 책 모은 것들 이것은 쭉 담아 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다른 마을 가서 또 책 집부터 뒤져야겠구만 일단 학교도 조사를 했으니까 로즈도 위쪽으로 좀 더 넘어가서 기름통 좀 얻어봅시다 기름도 필수 생존에 필수 생존하려면 기름통은 있어야지 일단 연구소 같은 데도 가봐야겠군요 좋은 가방을 얻기 위해서는 연구소 필수죠 가봅시다 도로가 잘 안보이긴 한다 초록색으로 완전히 뒤덮여져 있으니까 흐흠 아 맞다 카센토 아마 카센토가 하나 있으니까 요거는 마트일텐데 여기 좀 더 넘어서 카센토는 들립시다 아이고 어 뭐지 이거 내가 죽인 좀비가 아닌데요 이건 내가 죽인 좀비가 아닌데 내가 여기서 죽인 적이 있던가 아니야 처음 왔음 누가 단체 좀비 여기를 죽여놨네요 경찰이 죽여놓은 것 같은데요 이거 재밌구만 좀비 아주 여러 마리가 이렇게 죽어있는 거 흔치 않죠 제가 잡은 것도 아닌데 경찰차 흐흠 뭐 경찰분들이 좀 해냈구만 조화중에 여기에 경찰 좀비가 없는 걸로 봐서 경찰분들이 이거 좀비 잡고 어디로 이동을 했나봐요 오호 강력하구만 일단 저 검정색 거물로 갑시다 풀숲에 너무 느려진다 너무 초록색이라 도로로 갑시다 그래도 도로도 풀밭이긴 하지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해요 오우야 헉 건물입니다 풀 때문에 높이가 잘 안보이는데 그래도 건물이에요 세상에 야 거의 보호색이다 보이지가 않네 신중히 움직여야겠어요 안보이는 게 좀 있네요 야 건물이라니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겠어요 일단 약부터 실내에 들어가면 전 무조건 긴장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약부터 먹어야 한다 자 기름통 있는지 봅시다 예비안심부품 당장 주울 일은 없고요 타이어 브릭 차량지비 1,2,3 일단 주워놓자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갈 때 비교해보면 되죠 기름통은 없고 안에 들어있는 동무조도 모조리 썩어있군요 자 차량정비 몇건이니? 아 1,2,3 다 필요했네 세상에 잘 주웠구만 그럼 일단 다음으로 걸어볼 건 이 위쪽에 있는 주유소 주유소 거기서 기름통이 있는지 볼까요? 이 기름 다 떨어지면 차가 멈추기 때문에 기름통은 필수예요 흐흠 어이코 오늘 왜 이렇게 모여있는가? 어 자 주유소 일단 주유소 자 침착하게 이동하겠습니다 이 좀비들 그냥 좀비가 아니기 때문에 다 오 도끼 나이스 에 도끼 만들려고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개씩 주면 이건 훌륭하지 자 일단 봐야될 건 음식은 모조리 챙겨야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기름통이 있어야 한다 오오 오 약초꾼들 나이스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10년 후다 보니까 식물들은 잘 자라서 퇴집하기는 좋아요 다행히 찍어 오우 야야야 우우 싸워 싸워 위험해 위험해 그래요 감자칩은 오래 보관 가능하죠. 떡지 않은 음식. 질소가 많기 때문이지. 음? 그건 아닌가? 아무튼. 질소의 힘을 모아라. 질소에. 분명 질소에 들어있는 게 분명해요. 질소에 보존제가 들어있는 것이죠. 아, 도끼는 제 주목이기 때문에. 도끼 완벽하죠. 요리쇼는 하나만 있어도 되고. 앞으로 테이프는 일단. 가주는 것보다는 능력치 올려주는 애들만 짓겠습니다. 여유, 분간하기 귀찮더라고요. 좋아요. 헬스클럽. 음? 방금 테이프에 뭐가 있었나? 아, 헬스클럽. 버피. 유감스럽게도 올려주는 친구가 없었다. 뭐 올려줄 것처럼 생겼는데 안죽혀있네요. 올려주진 않나봐. 기름통. 나이스. 어차피 물론 발전기 사용법을 잃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얻을 수는 없어요. 주유소에서. 하지만 여차하면은 근처에 있는 차량에 있는 기름을 빼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기름통은 필수? 나이스, 나이스. 잔뜩 챙겨. 마치리치 지도. 어, 다음에는 여기가 목적지인가? 오케이. 기름통 충분히 나온다. 좋습니다. 담배? 좋아요? 됐어, 됐어. 많은 것을 털었다. 어, 또 오늘 하루가 다 저물어 가네? 일단 여기서 한번 싹 올려놓고 음식 딱 다 넣어놔. 시리얼 하나 까보죠. 뭐가 나오나요? 부갈루가 나왔군요. 스페셜 카드, 부갈루. 어, 좀비 춤 같죠? 여기 시작할 때 좀비 같은데 약간? 좀비 춤인가? 좀비 같아. 자, 넣어놓고 시리얼도 그대로 먹죠. 살 좀 쪄야 되니까. 기름통 다 넣어. 한 개는 소지를 하고요. 담배는 다 넣고 음료수도 다 넣고 도끼? 등에 있는 삽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등, 등, 등 뒤에 도끼를. 됐어. 완벽해. 자, 됐어. 일단은 오늘 밤이 또 저물어 가죠? 잠을 자라고 가봅시다. 또 잠잘 때는 역시 책을 읽으면서 자야겠죠? 책 읽으면 참 잘 오죠? 자, 그나마 다음으로 먼저 올리면 좋은 거? 차량 정비가 올라가는 게 좋겠죠? 전기부터. 전기도 필요하니까. 전기책을 읽도록 하죠. 시간 남을 때 차량하고 전기 레벨은 무조건 올려야 되니까 이거 두 개는 우선 가방에 넣어놓고 가방에 넣어놓고 읽도록 하죠? 일단 오늘 잠은 여기서 잔다. 식물 귀덮인 주요소. 자, 위쪽으로. 집안의 좀비는 무조건 몰아내야죠? 남아있나? 휙휙. 없어? 오호. 장갑. 좋죠. 장갑 하나 껴놓고 오케이. 아무도 없다. 일단 삽시다. 약을 먹고 역시 책을 한 번 읽고 전기책. 좋아요. 담배 핀 다음에 또 헬기가 왔다 갔다 하네요. 에이, 남은 생존자들. 고약한 것들. 뭔데? 아, 헬기 때문에 잠겠어. 인생. 저 헬기 놈들 총 쏴야 됐는데요? 아, 일단 숨어있어야겠다. 총 맞으면 골로 가기 때문에 정신 나갈 것 같네. 이것들. 근데요. 총 어디다 쏘는지 구경이나 해봅시다. 오! 뭐, 좀비들한테 쏘는 것인가? 사람들한테 쏘는 것인가? 일찍 쏘는 것인가? 다 쏘는 것인가? 지나갔어. 일단 올라갑시다. 이제 잠잘 수 있겠지? 너놈의 헬기 때문에 잠이 깨버렸네 잘 썼어? 졸리지 않아? 어 그렇지 잠은 자야지 헬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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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유럽게 만드는데요 일단은 차 타고 움직입니다 설마 차 안에 있는데 나를 맞추진 않겠죠 어 튀어 튀어 가요 가 야 가자 아 헬기 때문에 좀비 더 모였네 세상에 아 소리 까라 어우 준비봐 일단 저는 좋은 가방 먹으러 연구소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좀비 모이는 것도 별로 봐서 저 헬기가 지금 여기 좀비 다 모아놨어 튀는게 좋을 것 같아 튀어 어 트레일러다 트레일러 아 지금 상황은 안좋으니까 다음에 죽으러 갑시다 트레일러 있었어 어 헬기 간다? 틈 생겼나? 아니 어차피 여기 제가 지금 연구소 갈 때 트레일러를 굳이 끌고 갈 필요도 없고 가질러 오죠 다음에 일단은 가는 길이 꽤 험할 것이기 때문에 트레일러는 일단 갔다가 주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점 해놨어요 그놈의 살아남은 생존자놈들이 헬기 타고 아주 난장만을 피우네 일단 연구소로 출발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분명 운용가방 이런거를 먹을 수 있을거에요 아유 잘 가봐야죠 연구소 갈 때는 또 제 차량렙이 운전실력이 막 상승하기 때문에 가봐야죠 10년 후에 연구소는 들려야한다 물론 일단 이 서버 아니 이 서버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10년 후라가지고 좀비가 기본 좀비보단 양이 많긴 해서 전투로 꽤 많이 해야 될거에요 연구소에서 연구소에서 전투 좀 많이 할 생각으로 일단 가야됩니다 도끼가 아마 가방에 있죠 오케이 이 도끼 두개 다 쓸 수 있을수도 있어요 다 나갈수도 있어서 부족해지면은 돌돌끼를 만들 생각도 해야겠어요 자 가봅시다 일단 만약에 나무가 막고 있다 그러면 나무 다 배면서 가야돼요 그럴줄알고 저는 직업이 지금 벌목군이죠 내가 그럴줄알고 벌목군이지 준비됐어 자 가면서 일단 음식은 쫙 먹으면서 갑시다 몸무게 늘려야 되니까 다 먹어 다 먹어 일단 확실히 물자가 적으니까 마을을 하나로는 필요한 물자가 다 안모이는군요 당장 이 발전기도 실행 못시켜요 마을을 일단은 반강제적으로 다 다녀야겠구만 어 새끼리 어디갔지 좀 많이 왔는데 새끼리 지나친거 아니죠 여기 보통 왼쪽으로 가는 새끼리죠 아 여깄다 깜짝이야 와 근데 이거 헐 터록으로 뒤덮여져있어서 이거 찾아가기 좀 빡세겠는데요 일단 가봅시다 일단 연구소를 들리지 않으면은 분용가방 먹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버리고 문 닫아 자 연구소로 어 내려가는 길 야 이 툴급 때문에 차량속도가 느려지네요 덕분에 차량을 과속으로 안하니까 덜 부딪히는 느낌이 되기도 하고 좋은것인가 음 뭐야 초분증이 들어있었잖아 다시 보니까 세상에 일단 얘로 갑시다 어우야 벌써 여기 왔는데 나무 아 나무가 길을 막고 있어 어우 가기 좀 빡세겠는데요 벌써 여기 왔는데 나무가 길을 막고 있어요 아 일단 가봅 오 일단 잘 지나가 봅시다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해 보여요 야 잠깐만 야 일단은 중간에 차 멈추면 이거 끝장이다 안에 물건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어 오 오 오우야 잠깐만 주변에 나무가 너무 많아 야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원래도 가기 힘든 길 훨씬 어려워졌네요 아이고 아 이 소형나무 세상에 이 쪼꼬미 이 쪼꼬미 자 살며시 틈으로 지나가 난 나무 베는 걸로도 나무 도끼의 내구도가 달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베는 게 좋겠죠 이쪽 길 어 헌해졌어 일단 가봅시다 운용가방은 못 참기 때문에 슬슬 좀비가 보이네요 어우 반갑다 일단 나 너무 느리니까 죽이면서 갑시다 와우 자 죽이면서 내려가요 오케이 오케이 아 문 왼쪽 어 평소에 좀비의 개체소가 더 많이 보이는데요 아 좀비랑 많이 싸우면서 가야겠다 이거 오 나무인 줄 알았네 덤블 같은 거였나 보네 와 지나가기가 훨씬 빡세졌다 여기 아직 중심 중심 보러 간 건 아닌데 벌써 이 정도 길이라니 자 가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위쪽 길 생겼고 오케 넘어왔어 오 이제야 좀 빨라지네 차가 도로 느낌이 좀 더 나나봐요 아 안된다 앞에 길을 막고 있어 내려 아야야야 비켜 나무 베야된다 좋아요 좋아요 위쪽 길 생겼고 위로 가죠 일단 다행인 건 기름은 충분해요 차가 망가지지만 않는다면 무사히 연구소 도착할 순 있어요 오우야 오우야 잠깐만 다 다 지나가봐 와 가는 길 겁나 헬이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돌아가는 것도 상당히 열받겠는데 오우 이거 여기서부터는 아예 아예 막혀있는데요 어 어 일로 싹 지나가고 이 나무도 패 해놓자 좋아요 담배 하나 피죠 담배한대로 손 고르고 조금씩 패 놓죠 됐어 이정도면 지나갈 수 있을 거에요 갑시다 자 지나갈 수 있지 오케이 이쪽은 어우 야 나무가 가로막고 있어 야 내려 내려 야 이거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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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다 치워야 돼요 이거 야 가는 길 겁나 험난하구만 아 아 아 아 아 이것도 나무야 세상에 오우 야 아 오우야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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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인거 하고 아닌것들이 너무 헷갈려요 계속 부딪힐거 같애 근데 가는길보다 훨씬 빡센데 일단 여기서는 윗길 오케이 오케이 후우 이제 조금 중심쪽으로 온것 같습니다 연구소 오우 오우 논쿨 요거에 딱 차가 걸려버리네 좋아요 자 옆으로 오우 야야야야 여긴 안되겠다 논쿨이 너무 느려가지고 군비도 오는데 이거 이거 차 망가져요 잘못하면 여기 군비들 잡고 이 나무도 베어버리고 갑시다 여기 뭐 잡초 제거해 어 덤블도 제거하고요 오케이 길 열렸다 길 열렸다 갑시다 위로 자 자 또 두 갈래 길이 나왔지만 아마도 위쪽 길이었나 기억이 잘 기억이 잘 위로 가보죠 어 아닌가 위로 격하게 꺾는데 갈게요 일단은 이 차량 오 잠깐만 좀비가 좀 좀비가 좀 많이 오는데 일단 이 차량 그래도 상태는 좋은 친구입니다 아마 거틀이라 믿고 있어요 야 뒤쪽에도 좀비가 좀 많이 와요 야 빨리 벗어나라 세상에 또 두 갈래 길 여기선 왼쪽이겠죠 바닥에 희미하게 길이 보이긴 하네요 과긴 겁나 박세지만 야 여기도 길이 완전히 막혀있는거 같은데 내려야겠다 아 여기서 내려가지고 좀비 애들하고 싸워야되요? 야 못 지나가 못 지나가 야 연구도 가는길 훨씬 빡세졌어 아 이..이..일단 이 나무 치워 여기 뒤에서 좀비와요? 저쪽 좀비 일단 나무를 없애면서 좀비를 잡읍시다 에헤이 약 약 먹어 아 걸어가는거 많이 위험할걸요? 여기 아 여기 뭐..속은편한데 으으.. 에헤이.. 나뭇사이에서 좀비 오면은 걸어가다가 물리거든요? 나무사이에 좀비가있기때문에 나는 그래도 차가 나을거같애요 어..나무에 좀비 숨어있으면은 운 없으면 그냥 거기서 죽거든요? 아 잠깐만 좀비소리 아래? 오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물릴수있어요?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르쳐가지고 어 이거 오케이 치우고 요것도 내 도끼 어때? 어어어 아직은 잘 버티고 있어요 물건 관리 레벨 간 보람이 있구만 자 시동 시동...이거 왜이렇게 느리게 걸리지? 엔진이 닫히지는 않았을텐데 그냥 엔진 상태가 약간 엔진 걸릴 확률이 났나봐요 지금 음 윗길? 좋아요 지금쯤이면은 거의 3분의 2 지점정도 온거 같은데 앞으로 좀만 더 가면 적어도 오늘 밤이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는 도착을 해야겠어요 어이 또 사방에도 좀비였다 에헤이 어 내려 내려 에헤이 쉽지 않겠구만 아 야 어이코 뭐 그렇게 많이 오는가 연구소 가는 길이 두세배는 더 힘들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싸워야 한다 예 호우 어 뒤로 땅 어 어 으 에에 후드가 좀 닫혔어. 없애버리고 얘도 없어요. 후드 어때? 55%.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운전을 좀 더 조심히 합시다. 이 차 그대로 타고 돌아와야 돼요. 여기서 자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도착하더라도 좀비 많은 곳에 엄청 놓여질 텐데 신중히 움직이십시다. 여기서 자고 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죠. 좀비가 오진 않아요. 방금 잡은 걸로 좀 해결이 됐나봐요. 그러면 여기서 술 좀 마시고 잡시다. 술 잔뜩 마시고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술 마셔. 술 마시고 밤을 자도록 하죠. 포도주 4병과 맥주 5캔. 그리고 바닥에 버려버린다. 발전기요? 얘가 40이어서 앞으로 저거 그 저기서 하면은 실을 게 좀 적을 것 같아요. 일단 잠부터 자도록 하죠. 21시? 21시에 자면은 너무 일찍 일어나겠지. 일단은 품 안에 들어있던 차량 정비 한 권 차량 정비 한 권을 조금 밀다가 어? 잠깐만 좀비가 온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어, 잠깐만. 소리가 어? 하필 좀비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 아, 차 망가진다이. 너희들은 상판인데 차가 망가지면 좀 그렇다. 하필 지금 좀비가 쏟아지네. 어, 튀어요. 사실 낮은 확률로 좀비가 튀어나오게 되어있긴 하거든요. 지금도 아, 하필 지금 걸리다니? 일단 다 잡고 갑시다. 오우야 오우 잠깐만, 좀만 더 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 좀더 없다. 다 잡아야 한다. 에 좀비가 낮은 확률로 튀어나오게 설정이 되어있는데 그 소리가 아마 그거일거에요. 오우 잠깐만 오우 야야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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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움직여 아니 너무 쉽게 넘어졌는데? 아 잠깐만 10년 후 기본 세팅이 너무 빡센가? 아니 방금 그거 아니 너무 쉽게 넘어졌어요. 에이 잠깐만 새롭게 리트 한번 해보죠.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들어있긴 했죠. 바닐라 맵은 맞습니다.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들어있었는데 실수로 초보 운전을 안 뺐어요. 요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초보 운전 안 뺀 건 조금 신경 쓰셨죠? 고놈에 초보 운전 왜 넣어가지고? 이게 초보 운전 들어있는 상태에서 저거 두 개가 걸리니까 정신이 나을 것 같네요. 다시 로즈우드 10년 후 10년 속도광 안 넣어가지고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10년 후 세팅 똑같은 세팅에서 특덕만 다시 조정합시다. 아니 초보 운전은 이거 왜 들어있대? 이거 좀 신경 많이 쓰였죠? 속도광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특성 재조정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출발하죠. 야 하필 그 밤에 좀비가 뛰쳐나와가지고 자 봅시다. 뭘 빼야 딱 맞을까나 잠이 없는? 아 잠이 없는 건 좋아요. 겁쟁이를 넣는다? 덤벙잠 넣을게요. 이렇게 가자. 겁쟁이하고 두 개 넣으면 약으로 해결이 안되더라구요. 아무튼 다시 리트 한번 이번엔 제대로 해보죠. 여기가 또 어딘겨? 일단 빠르게 달려가겠습니다. 도끼 빨리 챙기자 아 차량 좋았는데 야 저기 나무 숲에도 저걸 저거를 물려버리네 주변 환경 때문에 넘어졌나봐요. 좀 더 신중히 싸워야겠다. 야 이걸 넘어지네. 자 일단 빠르게 도끼부터 먹고 시작하죠. 도끼도끼도끼리 도끼도끼리 이번엔 곡괭이를 준다. 그래 아까 여기서 아예 아무것도 안 나왔었죠. 내복을 준다고? 오 이번 친구 꽤 마음에 드는데? 음 스크류드라이버 오케이 일단 곡괭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그래 왜그래 나이스 혹시 남은거? 도끼가 한 자루 더 있는가? 어? 대형 망치가 있다. 으 일단 먹어놔서 나쁠 건 없죠. 그리고 약도 한번 봅시다. 긴장 안하재? 어 이번 친구 나쁘지 않아요? 일단 복개기가 있는 것부터 축복이죠. 일단 약 먹고 일로와 좋아요 자 차를 잘 봅시다. 멀쩡한 차량 이 친구 좀 멀쩡해 보이는데? 오 멀쩡한 차량 한두개씩은 있어 차 주인분 계십니까? 없고 열쇠라도 꽂혀있는지 봅시다. 열쇠 어 열쇠가 꽂혀있다. 대박 오케이 일단 순식간에 차 얻었어요. 오 이 친구 운이 상당히 좋은데? 아 그래 이렇게 차가 빨라야지 아 이제야 좀 살맛이 나는구만 차가 너무 낫더라고 차 운전 너무 낫더라고 차 속도가 너무 느려 일단은 이번에는 진도가 훨씬 빨라지겠네요? 이 친구가 운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아까 개보다 느낌 있어 비켜라 방탄 조끼 하나 끼고 아니 잠깐만 다 달았네 경찰서 아래쪽에 트레일러가 있었다고요? 트레일러는 못 참지? 일단 이렇게 운 좋은 친구는 분명 오래 살아남는 친구야 담배? 담배 오 이번에는 경찰서도 담배도 많이 나오네요 아까는 나오지도 않더구만 좋아요 지우개 라이터가 없었죠 이건 좀 아쉽고 일단 이 친구한테 볼일을 다 봤으니까 아 잠깐 재킷은 줘봐 재킷에는 관심 있어 아 해줬네요 딴거 딴거 옷집이나 털어서 봐야겠네 재킷 하나쯤은 괜찮죠? 자 경찰서 아래쪽 한번 봅시다 오오오 저기 트레일러 있다 그리고 트레일러 챙기시다 트레일러는 못 참지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지 아 차 빠르다 이래야지 전판에 속도 너무 느려가지고 안 걸리는 줄 알았어요 오우야 뭐에 부딪친 건가 어우 저 조그만한 거 흫 프리스트 때문에 안 보였어 오케이 일단 이거 탈착하고요 차로 살짝 밀어버린 다음에 꺼냅시다 자 차로 살포호실 완벽해 내리고 가봐요 뒤로 살짝 그래도 속도광의 저주 좀비들이 많이 뛰쳐나오긴 하네요 어어 들어와 부착을 하고 좋아요 오 빠르다 빨라 아주 마음에 들어 이 친구 그리고 뭐 좋은 옷 끼고 있던데 여기 있다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이 가죽 자켓은 못 참지 어 메모 적힌 지도 잠깐만요 야 샷이동 꺼봐라 준비가 넘어온다 약 자 일단 지도 좀 볼까요 이거 자켓은 끼고 지도 지도 자 지도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방금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봅시다 웨스트 포인트입니다 죽은 사람을 보았음 졸리는 병에 안걸렸음 총포점 이건 내가 알고 있었고 어 별 내용 없구만 뭐 나중에 졸리니나 찾아가보죠 거기까지 간다면 일단 트레일러 아주 훌륭해 위쪽으로 쭉 갑시다 아 이제야 차가 좀 빠르네 암이 낫는 기분이야 자 다음으로 가야될 곳은 어 여기 여기 마켓에서 예 초보 운전이 안들었어요 초보 운전 넣은 줄 몰랐어요 절대 안넣는 특통인데 아까 초보 운전 발견했을때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마침 속도가 너무 느려서 넘어지고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네요 아무튼 특통은 한번 너무 못 빼기 때문에 겁나 이르렀죠 자 비타민 줍고 먹을거 다 주워요 오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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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뭐야 담배 담배 한대 피고 대리기가 기사가 있어야 좋죠 겁나 느리기 때문에 암에 걸립니다 지도 두개 지도 한번 봅시다 한개는 멀드로 동그라미 하나 쳐져있는 지도구요 다음은 로즈우드 오 나이스 로즈우드 지도 여기서 끝남 뭐 여기서 죽었어? 여기면은 은행일거 같았군요 법원인가 은행인가 은행에서 끝났대요 다음 여기 총 몇 자루 위에다 숨겨놓고 어 신기하구만 로즈우드 지도 아니 리버사이드도 읽어주고 좋아요 일단 지도 3개 겟 먹을거 있는지 좀 더 봐주고요 마가린 먹자 못 먹었죠 분비 소리 칼프렌치는 하나 하나 필요할거에요 뭐 문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기분 탓인가 오우 깜짝이야 헉 어디서 나왔어 깜짝이야 일단 빨리 잡고 갑시다 자 다음은 책집 하고 옆에 같이 붙어져있는 이름 뭐야 이거 병원 이 병원도 들러야죠 자 신중히 움직입시다 건물 내부에서 좀비들 문 여는거 잊지 말고 붕대 뭐거나 수면 아 붕대 붕대는 필수 아 여긴 없는거구요 여기 어 문 여는 소리 들렸는데요 어 일단 가위는 챙기자 야야야 어 어 왔니 오요요요요요 문 앞에도 대기를 하고 있네 이럴 줄 알고 내가 뛰었지 챙기고 다 챙겼죠 긴장호 하나지 개수가 적은건 좀 아쉽네요 이번에 약솜 약솜 하나는 먹어놓고 제스 자 올라갑시다 자 올라갑시다 자 물건들 넣어서 적재를 합시다 오우 일단 잡아 10년 후 모두여가지고 온 지구가 식물한테 지배를 당했어요 원래는 원래는 사람이 있었다면 원래는 사람이 있었다면 요게 단정이 뭐 정리가 될텐데 지금 그 사람들 다 좀비됐죠 그리고 우리 좀비들이 10년동안 학습을 하면서 문을 열 수 있게 됐어요 우아 야야야야야 공간이 좀더 필요해 오우 야 문연소리가 또 나는데 어우 위험해라 빠르게 지나가요 휴 일단 책 일단 여기는 책으로 분명 부족할테니 학교도 일단 들리던대로 들려보고 좋아요 일단 책은 있는건 죽었어요 일단 책은 있는건 죽었어요 됐스 나가고 어이쿠 야 잡자 다시 잡아 에헤이 일단 이중에서 시간 남을때 읽을만한건 미리 꺼내놓죠 어 목공 1권 자 좀 더 위로 아니다 지금은 아래로 내려가는게 낫겠다 학교로 들려야되니깐 내려가서 학교로 가서 남은 책들 뭐있는지 봅시다 아 빠르다 빨라 이제 좀 사는거 같구만 어 세이프하우스 세이프하우스 들립시다 안그래도 지금 무기가 부족해질수 있어요 곡괭이 하나밖에 없기때문에 지금 내부도 반서쳐봤어 일단 세이프하우스는 좀비가 거의 무조건 있겠죠 직접 열어버립시다 그래요 가방도 있을 수 있어요 분용가방급은 아니겠지만 오우 야야야야야 아이치 여자마자 갑자기 두마리야 큰일날뻔 어휴 두마리가 바로 대기를 하고 있네 여기 끔찍한 놈들 이 문도 제가 열지 않았어요 좀비가 문을 열어제켜가지고 일단 내부의 좀비들 소탕부터 합시다 오오오 저 애들은 아니고 여기? 야 이쪽으로 다 보인다 밖에 나가도 잡죠 저것들 무조건 돌아올거에요 문까지 열리는 여는 좀비들이라서 아주 큰 문제가 될거야 잡자 와라 오케이 자 이제 좀 아이쇼핑을 해볼까요 어때 있어? 쓸만한게 어? 어? 마체테 스읍 어... 여참 마체테도 써야죠 마체테도 필요하면 바로바로 써야되고 다른 물건 여기 조사했죠 일단 잘 보고 숨겨진 공간이 있는지도 봐야되요 숨겨진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 없어 없고 연필 들어있고 마체테가 끝인가? 그래요 뭐 마체테 쓸만하긴 하죠 그 외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조사 끝 조사가 끝났으니 마저 학교로 갑시다 어두워지기 전에 학교 돌아서 책 구하고 하룻밤을 보내고 싶거든요 출발 어... 이거 학교죠? 흐... 초록색 때문에 안보여 학교 네... 학교 학교 그러고보니 저한테 로즈오드 집이 있었죠 확인해봐야겠네요 내가 들린 집이 저기였나? 어? 오 여기 곡괭이 있다 대박 나이스 오 곡괭이 플러스 1 아주 마음에 들어 저기도 무기가 나오는 곳이긴 하죠 약약약 약 먹고 잡읍시다 곡괭이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주 마음에 들어 학교 가방 하나 낄깁시다 가방이 하나도 없으니 자... 지금 한번 볼까요? 팀이 생겼으니까 내가 아까 들린 집이 그 총이 따는 집이었을까 총 몇 자루 숨겨둠 어?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생각하니까 거기엔 총이 없긴 했는데 어...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죠 어차피 돌아갈 때 저기로 지나가야 되니까 일단 도서관부터 오우야야야 야 문 열어서 들어와 어... 문 열어서 들어오시고 어디가? 문 열고 어디가? 어... 요 놈 문 연 다음에 약간 고민을 한 것 같은데 문 열고 덤빌까말까 고민을 했는데 나한테 자 들어와라 에헤이 자 다음은 이쪽 저쪽 야... 발전기 사용법은 역시 한번에 얻기 힘들겠다 여기 물자가 좀 적어가지고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마주 없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끝냈고 다음은 요쪽 어... 다 됐네 사러 갑시다 뭔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담배 한 대 피고요 이 친구들은 피하면서 요쪽에 빠르게 적재를 합시다 오우 잡자 적재 겹치는 거는 바닥에 버리고 적재 겹치는 거는 바닥에 버리고 또 겹치는 건 버리고 버리고 자 겹치는 책이 있는지 봅시다 분류 한번 눌러서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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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 1,2,3이 다 겹치네 에... 미리미리 비워놔야죠 이것들 됐어요 여긴 책도 오케이 일단 학교도 파밍이 끝났습니다 범으로 지도도 넣어놓죠 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 됐어요 일단 시간이 좀 더 남았으니까 민가를 좀 더 뒤져보죠 아까 거기 통 있는 집이 세이프하우스였는지도 확인해보고 이쪽 근방이었죠? 여기다 자 보자 아마도 가운데 이 지도였나? 아니었고 세 번 지도였나보네 요건가 아니 이게 세 번째로 들어갔잖아 이거? 아니 꽉만 고르대 요거네 요거네 자 봅시다 이 지도가 이거죠 총 몇 자루 숨겨둔 내 위치랑 비교를 해보면은 위에 창고 딸린게 세이프하우스죠 아니네요 제가 둘러본 곳은 여기고 이제 총 자루 숨겨져 있는건 오른쪽 오른쪽 두 번 가면 있는 집이네요 여집도 확인해보죠 겸사겸사 여기에 총이 숨겨져있다고 지도에서 알려줬어요 안가볼 수 없지 다른 무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봅시다 집주인분 집주인분 계십니까? 집주인은 안보이고 따로 뭐 없고요 대균 긴 반바지 바꾸고 물 담고 자 봅시다 총이 있는가? 있긴 한데 이게 끝? 일단은 그래도 그나마 비밀 비밀 보관함에 넣어놨네요 이거 심지어 비밀 보관함에 넣어놓은 산탄총 더블 배럴도 아니고 필요없다 쓸모없는걸 넣어놨구만 총이 있긴 했는데 되게 별거 없는 총이었어요 구하기도 쉽고 예 애초에 몇 자루도 아니에요 딱 한 자루 들어있네 그래도 옆에 여기에 도끼가 있네 오오오오 여기가 더 좋은데요? 옆에 창고에는 도끼로 넣어놨어 심지어 갑자기 도끼는 좋죠 어 옆에 좋은걸 넣어놨구만 일단 대차쪽으로 가죠 뒤로 약먹자 약먹을 시간이 된거 같애 긴장 완화제 좀 썼구요 긴장 완화제 조절은 좀 합시다 불길하긴 하네 부족하면 안돼요 잠겨있고 잠겨있고 창문으로 들어갔다가 좀비가 있을 수 있겠지 열어 없지? 좋아요 망치 이미 있어 일단은 근처에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몇개만 더 까보고 음 별거없다 어? 얘는 내가 죽인 시체가 아닌거 같은데 어 일단은 방탄조끼 내놔 좋아요 이 집에서 잘까요 일단? 목공일권? 오 마침 읽을만한 책도 하나 들어있네 아 아주 마음에 들어 잡지도 않아 어? 책 별거 없구요 오케이 일단 여기서 자자 무기들 옮겨놓고 책을 읽으면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피고 약 먹고 잠 으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 식사를 쭉 하고 움직여야죠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됐으 갑시다 학교로 털었으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봅시다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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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이거 교회 아닙니까? 요회에 샤누 의자가 있던가 오 좀비는 있네 어 신랑신부 좀비다 오 신랑신부 좀비가 있네요 신랑신부 좀비 모여있었네 심지어 주례를 마트로 해주시는 성직자분도 계시고요 신랑신부 좀비의 성직자까지 3세트 여기 다 모여있네 자 봅시다 조끼 옷을 강탈하진 말자 일단 교회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봅시다 좀비 소리가 어디서 묘하게 나긴 하는데 오 여기 있구나 오 너 뭐야 회낭 좀비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 너 여기 왜 있니 신기하네 오 갑자기 큰 회낭 좀비가 나오네요 생존자 좀비 나이스 좋은 가방이야 일단 하지만 어차피 연고소는 갈 것이다 좋아요 큰 배낭 쓸모있지 뭐가 있지 아하 자 일단 볼건 다 봤죠 위층만 한번 올라가보죠 그래도 위층이 있던데 뭐야 방금 있었는데 아 이쪽 길이구만 위쪽으로 아 그냥 비어있는 장소 아래쪽에 좀비 있죠 어딨어 아 뒤쪽이었고 오케이 무시하고 갑시다 다 봤어 오 시동 빨리 걸린다 마음에 들어 자 이제 위쪽으로 가봅시다 배도 빨리 채워야 되니까 음식 좀 여러개 얻어가죠 기가마트 담배 한대 피고 약도 한개 먹고 오우야 좋아요 참치 통조림 참치 통조림 일단 음식은 이번에는 다 챙겨야죠 이번에도 싸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물속 유지 먹자 저거 기름은 먹어야 된다 지금 미리 먹죠 몸무게 키워야 되니까 자 보자 땅콩버터 칼로리가 2600칼로리 그리고 머스타드 아 식물속 유지 이것도 먹어야죠 뭐야 눈물 나와 담배 펴 맥앤치즈 좋습니다 난 여기 있는거 싹 주워가죠 오 커피 좋다 그래 커피가 있으면은 잠 안자고 쌓을 수 있어 좋아요 자 싹싹 주워갑시다 어 상한건 주울 필요가 없는데 질병에 걸려서 죽고 싶진 않기 때문에 상한 음식은 버립시오 마가린 먹어야 한다 오케이 어 이거 바로 몸무게는 다 찌우겠네요 오 말리면두콩 몸무게 엄청 빨리 차요 저거 오 오토밀 이것도 못참지 아 몸무게 다 찌웠다 지금 있는것만 싹 먹어도 원하는 몸무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스 만족스러웠다 가자 자 다음은 이쪽입니다 위로 위로 본비들 쓸어버리고 술집좀 조사합시다 아 잠시만 약좀 맡기자 오오오오 갔어? 에헤이 야 도끼 오오오 좋아요 부서진거는 한번은 보통 수리하니까 넣어놓죠 오케이 어우 술집에 손님이 많구만 이번에는 음식이 충분하니 이제 굳이 다른 술은 안좋아도 될 것 같아요 물병으로 쓸만한 술이 있는지만 봅시다 오오오 이거 위스키병 아닌가 나이스 위스키 어? 이거 위스키인가? 아 아니었고 라이터 챙기고 감자칩도 먹고 좀비들이 알아서 문 열고 다 들어와 주니까 이거 나름대로 편한데? 아 아깝다 이번에는 위스키병이 하나뿐이야 자 담아주고 어? 일단 위스키병 하나는 좀 쪘거든요 2티어 물병을 쓰겠습니다 맥주병? 자 물 담아주고 요거지? 들어와 자 물 담아가줘 어? 잠깐 스톱 뭐가 있었는데? 오 오케오케 됐어요 다 챙겼으니 갑시다 다음에 시간 남을 때 읽을만한 책은 뭘로 할까? 전기 어 그래 전기를 읽도록 하죠 이거 넣어놓고 이거 지금 빨리 읽자 어이쿠 됐어 됐어 가자 됐어 일단 몸무게 빨리 찌우게 가면서 완두콩 하나 먹죠 오케이 위로 올라가서 카센터 들렸다가 주유소 털고 연구소로 바로 간다 오우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흐물 때문에 분간이 안되서 스포를 올려버렸네 바보면서 갑시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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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담배 펴서 불행함 없애버리고 자 자 이번에 기름통이 있는지 자세히 봅시다 체크하고 차량 정비도 1번이 없거든요 목공풀이 들어있다 이건 챙겨야지 자 자 여긴 어떨까 엔진 부품 필요없고 오 1,2,3건 이거 거의 고정 소프트인가 본데요 아까도 1,2,3건이 여기 딱 있었던 것 같은데 오 차량 배달 충전기 필요하다 좋아요 좋아요 알찬데 마취리 지지도 안익은 것 같은데 읽어놓죠 오케이 됐스 가자 오 잠깐만 한 명이 아니잖아 자 빠져 나와서 2,3건만 넣고 2,3건만 넣고 좋아요 쌀 아 배고볼 때 그냥 그대로 먹으면 되죠 일단 안 쓰는 것도 다 넣어놓읍시다 마가리는 먹어 담배 피우고 없애버리고 됐어요 출발합시다 무기는 충분할까 현재 있는게 도끼하고 곡괭이죠 도끼 일단은 도끼 나무 벨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복괭이를 꺼내서 쓸게요 갑시다 연구소로 어 빠르다 그래 이래야지 역시 속도광을 무조건 가야돼 암이 나는 것 같군요 대신 이번에 갈때 나무란 나무는 무술이 베면서 가야겠는데요? 오 야야야야 저것들 뭐냐 아니 내 차가 많이 아파졌던데 에헤이 너희 여기서 뭐하는가 야 약먹어라 생존자 좀비 써가지고 이거 일단 다 잡고 뺍시다 좋아요 슛 슛 야 생존자 좀비 뭐 가지고 있는가 어느 놈이 생존자 좀비지 한 놈 있을텐데 자 자세히 확인해 봅시다 아니고 없고 아 요 놈이다 어 가죽장갑 그리고 큰 배낭에 음식이 들어있네요 가져갈게 됐어요? 나 파란색 펜이 없죠 튕겨가죠 아 내 차 괜찮은가 좀 다쳤던데 저거도 22% 엔진이 61% 아 안 박으면 되겠지 갑시다 타고 출발 일단 적어도 연구소 완벽히 끝내고 와야겠어요 속도로 좀만 조정합시다 멀리 봐 멀리 오케 오 일단 도착 여기서 내려가면은 이제 연구소 가는 길인데 연구소 가는 길인데 차는 일단 여기서 세운 다음에 잠을 자고 갑시다 오늘 밤은 넘겨야죠 넣어놓고 살찌는 음식 싹 먹어 검정콩 좋아요 담배 펴서 슬픔 없애버리고 없어졌구요 책 한권 읽읍시다 버리고 전기 흠 정리는 다 됐어요 이제 책이나 읽고 시간 가족이나 합시다 잠 한번 자고 오 뭐야 헬기 떴어 지나갔어 오케 그냥 지나간 헬기였군요 깜짝이야 자 아침에 일어났으니 일단 음식을 잘 먹으면서 시작해볼까요? 젤리 맥앤치즈 됐어 이동하자 아 전기책도 넣어놔야죠 다 읽었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도끼로 바꾸겠습니다 나무로 바로 베야되니까 자 자 다시 연구소로 그래 이렇게 속도가 빨리 나와야지 아까는 너무 느려가지고 괜찮을거야 속도 속도광이라면은 문제없어 아까는 뭐 덩쿨 같은거에 걸리게만 해도 앞으로 못갔으니까 지금은 나무만 피하면 될겁니다 자 그래도 너무 속도를 올리진 말고 이 차는 이 차는 트렁크가 적기때문에 이 트레일러 끌고 가는거 괜찮을 수 있어요 안에도 챙길 물건이 좀 많다면 딱 가져올 수 있겠죠 아잇! 나무였어 이거? 괜찮아요 이정도 느리게 갔기때문에 부서지진 않았을거에요 뭐야 왜 이걸 못배 됐어요 어? 잠깐만 혹시 나무 베개를 해놓고 앞에 있는 나무를 검사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오오오오오 이렇게 하면은 앞에 나무가 어떤건지 알고 갈 수 있어 오 꿀팁인데? 오오 나무 검사가 가능하네요 이러면 난 무조기지 가시성 문제로 이거 나무가 어떤건지 몰랐는데 이러면 나무가 다 보이죠? 덩군만 피하면서 가면 되요 이러면 아 꿀팁인데? 능지에 승리다 요거는 이제 이거는 나무인데 이건 나무가 아니야 그럼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돼 자 아래쪽 트레일러가 없는것처럼 보이네 시야에 가려져서 오케이 좋습니다 아 이러면 문제없지 가시성때문에 그러지 뭐야 이게 나무야? 어 봐 이런거에 부딪힌단 말이죠 안보여서 근데 얘가 그걸 보여준다 시야문제 해결해 주는군요 오케이 나는 무조기다 갑시다 얘들은 덩쿨이라서 그냥 지나가면 되고 오오 좋은데 이거 살며 지나갑시다 살며 지나갑시다 좋아요 잠깐만 원래 괴도에서 좀 많이 벗어나면은 이거 가기 더 힘들어질텐데 괜찮으려나? 아 오케이 북쪽 일로 가도 되겠군요 자 내려가요 오오 겁나 쓸만해 나무가 어딨는지 확 확실히 보여서 지나갈 수 있어 자 내려가구요 이쪽길 완벽하게 지나갈 수 있어 좋아요 어제보다 훨씬 빠르게 왔어요 저번보다 내려가고 이쪽엔 나무들이 있으니까 어 이 쪼만한 것도 나무야 조심히 지나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오오 이거는 나무가 아니라도 지나갈 수 있어 이렇게 오케이 야 이거는 되게 꿀팁인데요 역시 급조해서 갑자기 생각해놔서 해봤더니 잘 되네요 어 이건 지나갈 수 있고 나무와 나무 아닌거 구분이 이 게임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이거 있으니까 편안하네 자 여기도 지나갈 수 있어 어 이거는 배도 지나가야되나 아랫길? 아랫길로 갈까? 어 어 아랫길로 지나갈 수 있다 이거 이쪽은 어때? 저 위쪽 사이? 어우 너무 좁아서 안돼 이거는 내려가지고 잡읍시다 일단 곡괭이로 바꾸고 좀더 트인곳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그나마 더 트여있어 좀비를 잡고 이거는 베고 갑시다 좋아요 좋아요 자 요것은 나무로 이거를 베어버리고 뒤를 만듭시다 됐어 됐어 후드 괜찮은지 한번 더 봐주죠 아까 22%였죠 72% 됐네 괜찮아 잘 버틸거야 어어어 그 팁 써야죠 나무 베개 자 이걸로 나무 확인하면서 지나갑시다 지도로 보면은 여긴데 여기는 아예 못 지나가고 아랫길이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군요 아래쪽으로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여기 사이는 지나갈 수 있어 됐어 됐어 여기도 여기도 지나가 그렇지 오케이 와 이거 있으니까 되게 편해진다 이거 없었으면 이미 내 후드가 망가졌겠는데 자 이쪽입니다 이거 나무구요 세상에 저 쪼만한 것도 나무라니 자 여기서는 위쪽 길 여기서는 여기 사이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죠? 오케이 여기 사이로 지나갑시다 이거 나무다 조심히 지나가고 여기는 여거 사이로 오케이 왼쪽 왼쪽 내려서 잡고 갑시다 안전하게 무조건 좀비를 쳐야 될 것 같아서 곡괭이로 바꾸고 잡자 헤헤 오우 산속에 좀비가 꽤 많이 나오는데 하나 잠시만 곡괴로 바꾸고요 나무 백이 켜놓고 또 움직여봅시다 가는 길을 얘가 알려주니까 자 이쪽 길로 지나가요 다음은 위쪽길 다음은 이쪽 좋아요 오우 슬슬 좀비가 더 많아진다 이거 이거 조심해야겠어요 후드 망가지면 큰일이니까 자 여긴 위쪽 쭉 이동해 여긴 나무 없다 지나가 오케이 좋다 슬슬 슬슬 도착하겠는데요 연구소 오케이 좋아좋아 거의 다 왔어 빨리 도로여 나와 나와 다음은 이쪽입니다 와 이런거 지나가기 겁나 껄끄럽죠 시야가 안보여가지고 됐스 길이 좀 열리는거 같으니까 이제 슬슬 도착하겠군요 오케이 이쪽입니다 아랫길 오오 막혀있어 일로 간다면 지나갈 수 있을까 오오 가능해 보입니다 좋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지나가고 이쪽으로 지나가고 위쪽입니다 야 후드 야 후드 10 12%밖에 안되는데 이거 다 지나갈 수 있는거 완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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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이더 덕분이다 나무 레이더 어 이거 없었으면 못 지나갔네 지금 상태보니까 야 10년 후에는 연구소는 가급적 피하는걸로 어 이거 나무예요 이 쪼만한거 차랑 부딪칩니다 오케이 이제 진짜 다 오지 않았을까 슬슬 도로가 나아졌으면 좋겠거지 아래다 아래다 아래인데 이거 사이에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야 내리자 안되겠다 이거 내려요 내리는게 나아요 이건 어우 좀비랑 근데 좀 싸워야겠어요 좀더 좀비 주변에 나무가 없는곳 여기서 하자 야 약먹어라 여기서 합시다 들어와 슈우우 어 잡았다 오케이 일단 이것들 치워버리고 나무를 좀더 배워서 길을 만듭시다 도깨로 체인지 좋아요 이것도 나무인거 같아요 이것도 나무인거 같아요 배워놔 이것도 나무지 도놈의 나무가 뭐 이렇게 많아 자 아래쪽 길이 생겼으니까 이쪽 길로 가고 아 맞다 나무배기 어 이 레이더 항상 켜놔야돼요 나무랑 나무 아닌거 부분이 말도 안되게 어려운 게임인거 같아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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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휴 한지 좀 오래되긴 했죠 자 쭉 내려가서 일단 완전 밤이 되기 전에는 적어도 도착했으면 좋겠군요 연구소에 도착을 해야 이거 이거 좀비들하고 좀 안전한 지형에서 싸울 수 있으니까 이 산속에서 싸우는건 너무 위험해 보여요 오케이 이쪽 길은 나름 열려있는데요 으흠 여기서 아래쪽 그리고 이거 나무니까 이 사이로 지나가구요 오오오 도로 보인다 와아 이제 좀 암이 낫겠구만 야 그 나무밭 통과해서 나왔다 그래도 좋아요 일단 연구소 초입 혹시 몰라 도로에도 나무가 있을지 나무 이 레이더로 확인하면서 갑시다 아이코 이건 어쩔 수 없었다 어 여기도 트레일러가 있네요 야 연구소 왔으면 트레일러가 꽁짜라고? 잘되있네 일단 군인 좀비들이 좀 많이 보이구요 에 비밀길이죠 여기 사실 이 지역 자체가 비밀스러운 곳이긴 해요 비밀연구소니까 자 오오오 군용 가방 좀비가 벌써 보이네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좀비를 모조리 몰아내고 저저저 1티어 가방 이 게임에서 제일 좋은 가방 얻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구소도 다 돌아봐야죠 자 편기 시작 좋아요 위로 위로 단일 타격이고 끌려가기니까 최대한 거리를 잘 잡는게 좋겠어요 안그러면 죽겠죠 자 뒤쪽으로 다 돌아봐야죠 오케이 일단 비타민 고분에 헬멧 하나 없네요 헬멧 하나 낌시다 군용 헬멧 군용 헬멧 쓰읍 쓰읍 군용 배낭을 낀 좀비가 한 마리 있었을 거에요 뺏읍시다 이쯤이었나 어 긴장 많아재 좋아요 먹어야지 오 군용배낭 오케이 일단 군용배낭 하나 갯 담배 피고 군용배낭으로 바꾼 다음에 옮깁시다 좋아요 일단 여기 좀 바뀐 장소거든요 내부가 어두울때 들어가는건 좀 그러니까 밖에서 정리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들어가볼까요 연구소는 밤에 특히 건물 들어가는건 위험하죠 야 약먹어야겠다 군용배낭은 감수율이 87% 87% 됩니다 제일 좋은 가방이죠 어 군용가방 2개 군용배낭에 제일 많이 나온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비밀 연구소 야 일단 너네 가방 뱉어라 여기는 거의 무조건 확정이죠 루이빌도 확정은 아닌데 군용준비가 나올 뿐인데 여기는 진짜 거의 확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군용배낭 먹기 좋죠 그만큼 오기 힘들지만 자 긴장 완화제도 얻어주고요 차를 살짝 옮기고 자 저 연구소 앞으로 갑시다 아 맞다 후드 몇 프로인지 뽑죠 후드 8%? 그새 살짝 상처가 가네 일단은 여기서 차를 얻으려면은 배선을 딸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이 차로 어떻게 해봅시다 어 야야야 위험 위험해 좋아요 어 그리고 군복 먹기도 좋아요 사막 위장 바지 이런 옷들이 좋죠 땀은 안 나고 이제 껄 껄 게 좋으니까 일단 여기가 연구소 아직 덜 밤이 될 때 되었으니 좀 더 연구소에서 사보죠 그러면 아직 그렇게 어둡진 않다 일단 여기 실내접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좀비들 문을 열어제 끼니까 좀비를 자꾸 시켜야겠다 오우야 아우 위험해 위험해 방금 엄청 위험했다 아 역시 니가와를 시전해야 되나? 좀비가 문 여는 건 위험하니까요 에 니가와를 시전해야겠어요 에 좀비들이 문을 열기 때문에 니가와 시전하는 게 나아요 저렇게 열기 때문에 좀비가 어휴 지침 지침은 풀어야 되는데 음 오오오오 좀 쏟아지네요 일단 차로 빨리 가서 저 좀비 올 때까지 차에서 쉽시다 이 지침이면은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됐어요 빠졌어요 좋아요 어 저 친구 방금 지도가 있던 것 같은데 아 외포지도 안봤던 것 같으니까 한번 봐주고 오 군용배당 플러스 1 좋아요 어 뒤로 됐어요 약 한개 먹어주고 됐어요 아 또 지침이네 안되겠다 슬슬 오더워지기도 하고 아 문 닫는거 의미없죠 뒤로 좀 빠집시다 뒤로 뒤로 어 라이트는 켜지네 뒤로 좀 빠져서 아까는 그 밤에 좀비 튀어 나왔으니까 혹시 이번에 튀어 나올지 모르니 미리 준비를 합시다 어디서 싸울거야 어디서 싸울거야 여기다 불 켜 놓고 이쪽 일단 좋아 너네들이 와라 와 오케이 군용배낭 또 플러스 1 새끼야 군용배낭 이거 다 쓰지는 않지만 먹어놓으면은 들고 다니는 배 들고 다니는 이동식 보관함 같은걸로 괜찮을 것 같아요 분량이 36이거든요 이정도면 쓸만하지 들고 다니는 보관함 이동식 보관함으로 쓸만할 것 같아요 다른거는 떼어내게 해야되니까 자 좀비 또 오나 어우 계속 오는구만 자 맥앤치즈 한개 까먹고 티백 티백도 하나 먹고요 책을 읽으면서 기다려볼까 어우 좀비 온다 어우 밤에 좀비 옵니다 어 준비하길 잘했구만 밤에 좀비가 온다고 떴으니까 싸울 준비를 합시다 그렇게 불 켜놨으면은 문제없을거에요 사방에서 오긴 하는데 그건 자세히 봐야죠 오..오기 시작하죠 잡자 괜히 여기서 감자쓰면은 사방에 둘러싸이니까 이걸 처리를 해줘야돼요 약 좋아요 좋아요 아마 이 밤에 이렇게 접근해 놓은 좀비들은 무조건 저를 추격하거든요 이건 무조건 잡지 않으면 제가 위험이십니다 어우 군용배당 좀비 한 마리 더 어우 망가졌어 복기 어우 좀 많이 오는데 야 일단 너무 어둡거든요 예 좀비 오는것도 모듭니다 야야야야야 야 밝은대로 가자 시사하게 어둠 속에서 싸우지마 야 오우 야야야야 오우 잠깐만 좀 많이 사방에서 오는데요 어우 야 주변이 밝아야되는데 이거 이것들하고 싸우려면 빡세 빡세 너무 많이 와 에헤이 야 밝은대로 밝은대로 일단 약부터 야 눈 크게 두고 잘 봐야되요 오우 야 오우 야 야 좀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아무것도 안보인다이 밝은대로 약 더 먹어라 얘가 약이 부족하네 다 싸우네 네 좋아요 야 주변에 있는 차량도 불 다 켜놓고 그랬네요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싸우기 껄끄럽네 오우 좀 많은데 야 야 어 이 차량 불 켜놓을 수 있네 잠깐만요 일단 앞이 제대로 안보이기 때문에 더 반이거요 좀비네 잠깐만 오오오오오 어 어 오우야 겁나 헬이다 좀비가 계속 모여들고 있어 이 좀비들 대체 몇 마리까지 오는거야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는데요? 에헤이 일단 밝은대로 약 어우 너무 헬인데? 오오오 안된다 무기 충분한가요? 일단 곡괭이 버려 들고있지말고 더이상 안 모여들겠죠? 아 멀리서 계속 오네? 에헤이 아 밖에서 저렇게 또 계속 모여드는구나 야 이거 후대해야되는가? 으 이거 불길합니다 지쳐져있고 점점 들어가는데 이겨내면은 근데 이미 많이 먹긴 했어요 군용개방 이미 4개를 먹긴 했어 야 이거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주변이 어둡고 아우 아우 방금 당장 여러 번 죽을뻔 한거 같아요 안되겠어 안되겠어 런각 런각을 잡죠 이거 무턱대고 싸우면은 패배할거에요 뛰어 일단은 그래도 얻긴 했어요 군용개방은 원래 군용개방이 가능하니까 군용개방 얻는게 목표였기 때문에 일단 좀 런각을 잡읍시다 낫이 되어야되기도 하고 저 불량을 다 상대할만한 체력도 없어요 지금 조금 신중히 움직이시다 게다가 저 좀비들 저 엄청 잘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후퇴가 맞는거 같아요 아우 겁나 많이 오네 세상에 잠시만요 나무 레이더가 끄놓고 움직이자 어 이거 좀비 밥댑니다 이거 너무 많아 자 이쪽에서 이쪽길 야 근데 밤에 아이 그래요 저희에겐 나무 레이더가 있죠 밤에 여기 나 빠져나가는거 겁나 헤리거든요 사이키브가 그래도 나무 레이더가 있으니까 지나갈 수 있을거에요 제발 일단 그래도 군용 배당 4개 플러스 가방에 끼고 있는 것 같이 해서 군용 가방 5개 획득 야 밤에는 진짜 의존을 나무 레이더 없이는 못 가네요 아예 밤에 밤에 여기 벗어나는거는 미친짓인거 같아요 아 나무 레이더가 없다며 야 잠시만 못 지나가는데 여기 이 좀비들 안잡으면 뒤에 좀비 따라오기 전에 잡아야되요 아우 이거 겁나 헤리 겪구만 제 후드가 지금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앞에 있는 좀비 저거 깔아 뭉개고 갈 수가 없어요 휴 가 가 가 가자 여기 사이 아 맞다 나무 레이더 좋아 이거 보면서 가야되요 무조건 차량 후드가 지금 8%인데 엔진 망가집니다 오케이 오케이 후후 잡고 가죠 못 뻗죠 호드가 갑시다 어우 반갑습니다 레이더 몰랐으면은 이거 이전의 차에서도 어차피 죽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서도 나무 레이더 없었으면 이거 못 죽었 이거 못 살았을 것 같은데 10년 후여가지고 이게 나무가 다 길을 다 막고 있거든요 레이더 없었으면은 쉽지 않았겠는데요 물론 바닐라에서는 이런 레이더 없이도 그냥 오는데 지금 제가 그냥 모드로 하고 있는게 아니고 좀 하드한 설정이라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나무 레이더 믿고 가면은 이대로 빠져나갈지도 오 앞에 나무 있어요? 야 이 나무 레이더는 엄청 꿀팁이네 갑자기 머리가 돌아가서 방법을 알아냈어 자 이쪽 길입니다 암운전 조심하시고 여기선 이쪽으로 꺾어 앞에 나무 없지 자 좋아요 좋아요 여기 나무가 그냥 숨어져 있는게 아니고 일단 보기 어려울 뿐더러 거의 못 지나가는 구역도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절대 안되죠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어 지나갈 수 있나 이거? 좋아요 좋아요 그래도 그나마 속도광이라서 이건 지나간다 속도광도 무조건 필수다 이거 여기 올 땐 안그러면 차가 느려가지고 이거 이런거 못받아나갈거에요 에 콘크리트 도로에도 나무가 자라나죠 10년 후기 때문에 세상이 식.. 세상을 식물이 지배했어 어 겁나 하다합니다 야 지금 빛 하나에 의존해서 가고 있거든요 겁나 빡세 어디까지 왔죠? 오 저 저 중간 지점에서 내려갑시다 오케이 자 여기서 내려가고 아 좋아요 아오 봄누림 후원 감사합니다 무사히 귀환해보죠 어 살아도 돌아가야지 이것까지 했는데 지금 군용가방 5개까지 먹었거든요 에 절대 죽을 수 없다 오우야 안되겠다 이거는 이 좀비는 그냥 후드 쓰고 이제 후드가 0%일거에요 오우야야야 내려 잡자 잡자 안된다 이건 안돼 네 연고소요 어 연고소는 당장은 좀 어렵겠네요 연고소 사실 이미 연고소에서 얻을만한 중요한건 이 가방인데 가방은 이미 5개나 먹었죠 그거 말고도 연고소에서 얻을만한게 뭐 없어가지고 약좀 먹구요 살짝 내부도 보긴 했지만 아쉬운 감이 있긴 하네요 다음에는 교도소로 가볼까 와라 이 친구들 잡고 가야되요 오우야야야야 위쪽에도 오고있었다 아래로 위로 에이 이거 나무숲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겁나 위험하죠 자 한바퀴 돌아 빠지고 자 다시 가봅시다 아우 이거 판다 잘못하면은 차가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웬만하면 잡는게 나은거 같아요 아 맞다 나무레이더 아우 큰일날뻔 자 나무레이더 저도 거의 안보입니다 흐흫 지금 이 그나마 빛에 조금 이 빛을 믿고 약간 가고 있는데 저도 거의 보이진 않습니다 이쪽인가 잠시만요 어 여기 지나갈 수 있어? 밤이라서 안보인다 여기서 내려가는 길로 가고요 알아서 가자 밤이 너무 어둡다이 어 어 이쪽 인거 같습니다 이쪽이고 내려가기 어우 뭐야 어우 이거 엔진이 좀 손상이 갔겠는데 괜찮아요 아직 굴러가는 걸로 봐서 살짝만 갔나봐 자 이제는 이쪽길 어디 길이죠 여기서? 이쪽인가? 아 이쪽길 이쪽길 좋아요 호우 됐다 빠져나왔어 이제 중간 지점까지 온 것 같으니 여기서는 어 위로 가면 좀 뺑 돌아야겠죠? 내려가겠습니다 어 내려가는 길로 갈 수 있을까? 오케이 여기서 내려갈게요 어 오케오케 야 나무 빡세다 길이 이거 이거 두개 사이로 싹 지나가야돼 좋아요 요거는 요거 두개 사이로 휴 아 빠져나왔다 일단은 좀 확 트인 공간으로 이동했어요 근데 여기도 나무가 요 모양이라서 아 편하게 돌아가긴 힘들겠네 빠져나왔지만 이렇게 여기 어디입니까? 루즈드 서쪽? 에 일반적인 길은 아닌데 일단은 지나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나마 연고소 있던 지역에 비해서는 자유롭네요 연구소는 적어도 차량을 좀 더 좋게 바꾸고 가야겠어요 아직 내 또는 이제 전투 레벨도 더 필요하겠다 아까처럼 그 좀비 모여드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요 좀 더 전투력이 세지고 가야겠어요 강해져도 돌아오라고 하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나를 지금 내보낸 것 같은데요 연구소에서 아하 빡세구만 오케오케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단 소방서에서 휴식을 하고 교도소로 가볼까나 여기는 완전히 나무로 다 막혀있고요 어 지나갈 수 있나 가능 오 가능해 지나갈 수 있어 좋아요 어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싹 지나가야 되고 오우 공간이 겁나 협소해 오케 야 이거 전투를 아무리 잘해도 차량 운전하다가 막힐 수 있는 분 많겠네요 똑같은 설정으로 하면 저랑 운전 난이도가 겁나 헤리거든요 여기 오케이 거의 다 왔어 이제 슬슬 마을이 보였으면 좋겠군요 지금 길이 아닌 곳에서 겁나 힘들게 왔다갔다 하고 있어서 아 이렇게 도로가 좋았던 건가 뭐야 에헤이 이게 나무였어? 일단은 요쪽이 로즈우드로인 것 같으니 오우 막혀있어 아예 딴 딴 길 딴 길 어휴 근데 위쪽도 좀비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안되겠다 슬슬 이미 거의 낮시간이 됐거든요 여기 근처 좀비 날려버리고 잠잡시다 밝 더 밝을 때 움직입시다 와 지금 밤 다 지나갔네 5시 오우 아니 이 산속에 웬 좀비가 있는가 오믄 됐어요 이제 슬슬 잠 한번 잡시다 전두 등 끄고 안 피곤해? 커피를 먹은 보람이 있나 안 졸리면은 책 한 권만 읽도록 하죠 그것은 내가 미리 읽으려고 준비해둔 책 아 차량 준비 읽으면 되겠다 아침에 움직입시다 아 밝아진다 아 역시 아침에 움직여야돼 오세요 담배 피고 담배 피고 그래도 8시 됐으니까 이제 좀더 편하게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도 나무 레이더는 켜놔야된다 안보이기 때문에 자 이쪽입니다 이제는 좀 보이네 좋아요 좋아요 어느 쪽으로 가야하는가 오 뭐야 나무였어 이거 에이 좀더 신중히 움직여야겠네요 어 의식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무가 있어 이쪽길? 아 도로가 차라리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저기 아까 한번 지나간 구역은 그쪽으로 좀비가 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을 바꾼 겁니다 이쪽으로 지나가면은 차소리 듣고 숲속에서 좀비가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으로 지나갔는데 다음에는 좀비 잡아서 가면은 윗길로 가는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오오오오오오 여기다 길이다길 좋아요 일단 이 길 발견했으니까 쭉 따라갑시다 차도도 엄청 붙는다 아... 이제야 차가 좀 굴러가네 이것도 도로긴 해도 풀로 뒤집혀 뒤덮여져 있어서 보기 힘드긴 매안가지긴 하네요 길인가 이거 근처에 나무도 막 솟아나있고 이게 일반 도로도 빡세구만 이게 10년 후인가 자 이쪽 길입니다 좋아요 여기서 윗길 일단은 무사히 로즈우드 쪽으로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어... 일단은 살아있다 차도 아직 멀쩡해 후드가 좀 아프긴 하지만 쏙 어 뭐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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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어 아 이거야? 안보여가지고 레이더로 좀 더 가까이 둡시다 야 세상에 보이는게 없어 10년 후 나무들이 제일 무섭다 일반 도로가 이렇게 생겨먹었으니 이게 식물이 지비한 세상 좋아요 자 여기 쏙 지나가고 쏙 지나가고 이쪽입니다 10년 후에 교도소는 또 어떨까 한번 일단 복귀를 해서 휴식을 취하고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아 됐어요 일단 돌아왔습니다 어... 이 소방서에서 휴식시다 파상태 어떤지 한번 봐주고요 어... 엔짐 26% 와... 위험했다 어떻게 살아 돌아갔다 군용 배낭 4개 들고 일단 넣어놓을게요 살았습니다 일단 따라오는 좀비들 미리 잡아놓죠 이 좀비들 문 다 열어버리거든요 위험요소 뭐야 아까 연구소에서 몇 마리를 잡은거지? 연구소 부근에서 한 100마리 200마리 잡았는데도 계속 나온거였죠? 끔찍하네 좀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우...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상상은 못했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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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여기도 안전하게 확보를 한거 같구요 저 좀비 한마리만 빼고 언제왔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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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망소로 들어가서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합시다 휴! 자 책 한번 읽을까요? 근처에서 잠도 자고 문이 Vanessa 문 잠궂을bau 문이 잠궂이 되나? 국민의 세기 좀비가 열 줄 아닌가? 이거는 되게 신경 쓰이네요 존비가 문을 열 줄 알거든요 노선 근처에서 책을 좀 읽으면서 좀비 어디서 오는지 보고 Steven 괜찮겠지? 어우 깜짝이야! 야 이런! 언제 봤어 얘? 어우 문 열어서 덤벼들었네 세상에 좀비들이 문 여니까 이건 되게 신경쓰이긴 한다 일단 문 좀 담고요 어 저쪽에 좀비 있어? 어휴 주변을 샅샅히 뒤졌는데 좀비가 없어서 안심했더니만 바로 튀어나오네요 좀비들이 문을 열어져 낼 수 있으니까 어 이건 상당히 큰 변수가 될거에요 식사도 좀 하고 몸무게는 이제 건강해졌다 저체중 없어졌어요 자 봅시다 다음에 읽을 책 미리 꺼내놓죠 재단술 금속 얘들은 됐고 문 장구기가 있으면 편할거 같은데 바리케이드 쳐놓으면 이제 할 때마다 다시 뜯어야 되니까요 근데 일단 임시방편으로 바리케이드는 쳐놓고 자긴 해야죠 문 장구기 이게 안뜨네 열쇠가 없어서 그런가 잠시만요 이 건물 열쇠 가지신 분 찾으면 문을 잠글 수 있을까요? 잠깐만 기다려봐 좀비라도 문 잠금고를 열많은 지식이 있진 않겠죠 근처 좀비 찾아가지고 열쇠 좀 얻어봅시다 야 와봐라 이쪽으로 일로와봐 누가 열쇠 좀 줘봐라 누가 열쇠 좀 줘봐라 와봐 음 안가지고 있구만 일단은 그래도 근처 좀비는 없겠죠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근처 사서도 끝냈고 필요한 책도 꺼냈고 이 지도는 넣어놓고 일단은 확실히 이제는 없는거 같아요 좀비 근처에 약간 해체를 해가지고 어 헬기 떴네 그 와중에 지나가는 헬기였고 에 그거 알고 하는거에요 에 집안은 아니고 집 근처에서 해도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반경 내에서 잡으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까 여기서 좀비 잡았죠? 자 일단 바리케이드 하나 설치를 하죠 그게 굳이 실내로 아예 판정이 돼서가 아니라 반경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약 먹고 잠을 자도록 하죠 자 이쪽에 좀벌드가 실내라는 반경이 애매해가지고 자 잠을 자고 이동합시다 책도 읽어야겠네 오케이 금속책 하나 읽었구요 자 바리케이드 재고 뭐야 설치를 해버렸네 자 이번에는 한번 가보죠 교도소로 교도소로 교도소에서 어떻게 생겨져있었지 궁금하네요 교도소 식물에 지배당한 교도소 자 금속은 넣어놓고 음식 먹어 시리얼 까놔 자 교도소로 갑시다 잡아버리고 와라 와라 어우 뭐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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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타리죠 이거 다시 봐도 헷갈린다니까 기름통이요 기름통이요 어어어 기억이 안남 괜찮아요 이 기름이면 왔다갔다 하기에는 충분한 기름이라 이 기름통이요 교도소는 상당히 가깝죠 어이코 야 이거는 지나가게 너무 껄끄럽게 돼있는데 딱대 딱대 하아 동작 동작 아 HA 이렇게 동작 Uk 파악 다 GG 공격하는 울척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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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읏 오케 일단 교도소 생김새 좀 한번 구경해볼까요?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와 글씨가 가려졌는데? 식물들 때문에 교도소 글씨가 가려져있네요 들어와 위로 왼쪽 오른쪽 오우 많다 좋아요 약한개 더 먹읍시다 어우 뼈질 때 끼고 있네 제가 쓰진 않지만 지도라 자 봅시다 지도 있었는데 지도 좀 줘봐 어우 깜짝이야 지도 메모 적힌 지도 있었어요? 뭐야 열쇠 두개씩 가지고 있네 이놈들 메모 적힌 지도 어디갔어 어디갔어? 이쪽이었나? 아 여깄다 봅시다 웨스트 포인트 어우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좋아요 라이터 라이터는 좋아야겠다 아 동교들이 문을 여니까 장점이 하나 있긴 하네요 문들이 문이 뿌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보존하기 좋긴 하네요 좋아요 야 빼 빼 빼 저 하단 공격 범나 세기 때문에 아 지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해봐야지 봐봐 아 이 문을 다 닫아놔야겠네 창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 창문이 우선순위가 높나 야 반도대 하자 들어와 오 야 안된다 아야야야 야 빨리 일어나 임마 어우 겁나 느끼 일어나네 좋아요 휴 또 지도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좋아요 내부로 들어가볼까요 이제 오오 허 일단 위험하기 때문에 어우 야야야 뒤에서도 온다 야 빠져나가 어 뒤로 뒤로 야 헬기 소리가 났는데 괜찮은건가 여기 헬기 오오 좋아요 야 잠깐만 헬기 괜찮은건가 이거 오우 튀어요 아니 또 넘어졌어 야야야야 에헤이 오우야야야 살았음 에헤이 아니 이걸 넘어지네 아직 글킴은 없지 글킴밖에 없다 글킴 찢어진 상처 야 근데 오른팔목이 너무했다 넘어지고 너무 못일어나네요 살아나버려나 저놈의 헬기 야 죽진 않았어 에 넘어지는게 너무 취약해 일단 한번 빼줘 아 헬기 아 이거 헬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어 일단 뺍시다 헬기가 이렇게 모아버릴줄은 몰랐네 갑자기 왜 쏟아지나 했네 아 헬기 뜰 때는 눈치를 봐야겠군요 이거 거놈의 헬기가 이렇게 만들줄 몰랐네 거놈의 헬기가 이렇게 만들줄 몰랐네 거놈의 헬기가 이렇게 만들줄 몰랐네 일단 밀치고 야 옷좀 줘봐 아 틈 안나 아 어쩔 수 없다 걸어서 가자 일단 백 야 이 울타리 초록색인거는 겁나 못알아보긴 생겼네요 울타리가 이렇게 박혀 버리니 일단 지금 제 몸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빨리 안전하게 만든 곳에도 슈시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코 뭐지 뭐지 헬기 때문에 다른 데에도 좀비가 많아졌나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좀비가 많지 않았는데 아 이거 헬기가 온갖 코들 다 헤집고 다니나 본데요 이 좀비들은 또 뭡니까 그래 여기서 얼마나 많은 좀비를 잡았는데 에헤이 야 일단 이쪽에는 없을텐데 좀비들 다 일로 끌고 오는거 아닙니까 제가 어 휴식 휴식좀 하고 휴식 소리 아 문 열고 들어왔네 어 헤어지어 텔런런두 문 열고 들어 왔어 찍고 천 야 속 안좁ent드는 거 아닌가 괜찮은가 하단 공격 너무 무섭다 세척을 합시다 어디갔죠? 오우 야야 방금 이 넝쿨때문에 아예 안보였잖아 세상에 10년후 모드 식물이 여러가지로 되게 거슬리네요 여기에 좀비있으니까 아예 안보이네요 이렇게 좀비가 있었어요 세상에 여러가지로 골샷이네 저거 됐어요 일단 위로 올라가자 휴식 휴식 살아 남을 수 있나 봉합이 됩니까 지금? 제 상처중에 봉합되는게 없을텐데 지금? 잠시만요 이 상처요? 이 상처가 봉합이 되는지 확인해볼까요? 어디가 자 봉합용 바늘이 있으면 만들 수 있죠 봉합용 바늘하고 네 봉합용 바늘만 있으면 되죠 어 안되네요 이 친구는 봉합할 수 없습니다 대충 애초에 봉합 가능하면 봉합이라고 뜨긴 하지만요 깊은 상처의 경우에 아마 봉합이 될겁니다 일단 봉합은 안되니까 일단 봉합은 안되니까 이대로 하죠 물 담고 됐죠 담배 쟤 몸무기 몇이죠? 어 시즈팔큐리도 상승하고 있는데 돼지 되는건 아니겠지 칸지 쌈바 칸지 요런 춤이군요 어 그래그래 어마어마한 춤이었어 지도좀 봅시다 웨스트 포인트 월드로 큰 좀비 집단이 여기 있고 필요하면 여기 마실게 있고 어 마실거는 어디에든 있지 않나 내 물건을 가져가세요 안전하면 저를 어 여기에 묻혀있나봐요 아 여기에 묻어달라고 하네요 야 이거를 쓰고 죽었나보네 근데 이 지도가 내 손에서 발견됐다면은 여기 있던 좀비가 로즈우드까지 온거 아닙니까 음 음 다른 생존자가 먹은 것인가 잘 모르겠구만 책 한번 읽고 감염됐나 아 요건 소독 필요하구요 꺼내야겠다 소독약은 아마 가방에 있을텐데 일단 잠부터 자죠 어두워서 지금 나가다가 또 좀비한테 물릴 것 같아 잠 잠 어때 감염이야 감염인가 안감염인가 안감염인가 살아 남았는가 고통스럽고 긴장되고 난장판이지만 초록색은 뜨지 않는다 아 살아 남았나본데 아 맞다 내 차에 있지 에헤이 소독하려면 소독약 튕겨봐야겠군요 일단 약국으로 자 약국으로 갑시다 자 약국으로 갑시다 여기다 흠 이 근체도 좀비 많이 잡았던 것 같은데 계속 있네요 약 좋아요 자 여기서 소독약이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아마도 내가 차에 다 실어 가버렸나 설마 설마? 어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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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알콜소만은 있어야지 나왔구요 어 뭔 소리야 이거 저거 그건데 뭐죠 뭐죠 저거 헬리콥터가 부더지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잠깐만 저기로 가보자 어 어 저거 따라가보죠 헬리콥터가 부더지는 아이콘 아닙니까 가보자 어 뭐가 있는 것이지? 어 좀비들 따라갔는데 따라가자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뭔 일이 벌어진 것이지? 어 좀비는 다 절로 가고 있긴 한데 일단 나도 따라가 봅시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 오오 저거 뭐야 좀비들이 죽어있구요 오오 헬리콥터가 추락했다 오오 저 헬리콥터 때문에 얼마나 열받았는데 결국 추락했구만 이 좀비들 몰아내고 한번 확인해봅시다 야 무기중에 뭐 있지? 도끼밖에 없지 오케이 일단 잡자 아 아 다 좋은데 헬기 추락해가지고 소리 많이 나니까 좀비 다 모여드네 아 조사하기 좀 빡세겠는데요 저거 좋아요 야 저 헬기 내가 사놓고 근처에 추락하면은 좀비 바치되는거 아니야? 추락해도 문제네 뒤로요? 빼고 어 야야야야 에이 많이 곤란한데 처치하기 많이 곤란해 지금 두대 때리고 두대 때리고 에에 아마 헬기는 하나가 아니겠죠? 저 헬기는 추락했지만 아마 계속 등장하지 않을까 지침 이러면은 일단 저 헬기 위치는 알았으니까 갑자기 헬기가 없어지거나 하진 않겠죠? 이 좀비들 어그로 일로 뺀 다음에 몰래 저 헬기나 먹으러 갑시다 기가마트 난 좀비들 문 열 줄 알기 때문에 빨리 지나갑시다 헬기 떨어졌으니 차에서 잠깐 쉬고 보러 갑시다 헬기 떨어졌으니 자 소독도 좀 해주고 됐어 여기 총소리까지 자 보러 가죠 어때 남아있는 좀비들 좀 있지만 오케이 어 좀 있네요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잡자 좋아요 오케이 좀비가 이렇게 오면은 잡기 쉽지 어우 쓰읍 좀 많이 모여드는데요? 어 어퀴 좀 빡세겠다 저거 흠흠 약을 먹고 차분차분히 잡죠 차분히 체력을 좀 맡기면서 잡아야겠어요 꽤 양이 되거든요 이쪽 뒤로 휴 아직 좀 더 많이 모였네요 일단 앉아 안되겠어 앉아서 휴식을 조금 하고 저거 저거 헬기 탈환합시다 안에 뭐 들어있는거 확인할 수 있겠죠? 약 먹고 저거 좋아요 어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지? 일단 좀비 다 잡고 생각하자 끗은 office 앞으로 남은거는 와 이쪽에도 좀 깔려 있다 어때 보스있나 아 열린다 탈수가있네요 아예 헬기 운전도 할수있나 오 일단 탈수가있네 신기하네 됐어 이제 먹어도 됐나 확인해보죠 저소서 고급상자 있구요 한탄 별건 없는데 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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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못고치나 헬기 타고 다니고 싶은데 트렁크는 따로 없는것 같구요 에이 너무 별거 없는데 좀 더 대단한게 있을줄 헬기 추락이라 헬기 추락이라 어 좌석하고 유리만 있구요 방송국의 헬리콥터였네요 아 그래서 별게 없던건가 방송국 헬리콥터 없어질 만하지 이게 이게 바닐라 헬기 아닙니까 바닐라에서 시끄럽게 굴던 친구 어 바닐라에서 시끄럽게 굴던 친구가 이거네요 꼴 좋네 계속 시끄럽게 굴더라고 애가 아무튼 별게 얻을건 없었네요 운해는 할수있나 이거 음 일단 헬기 여기 떨어진건 확인했고 별건 없었다 으아 으아 내일 살던 구조로 갑시다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멀리 가니까 아이콘도 사라지네 어 맵 주변주변 돌아다니면은 저런게 다 떨어져 있는 것인가 기대가 되는데요 헬기가 추락했다 자 일단 빨리 넘어갑시다 좀비도 문 여는 소리난다 오케이 안전한 장소 그나저나 아직 저 초록색 안 떴죠 오 사라 남은 것인가 좋아요 살아남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가 일단 배고픔 좀 없애고요 어 통조림 나이스 남아있었구나 어 식물성 유지 아 잠시만 이거 먹으면 살치서 안돼 이건 먹지 말고 몸무게 조절해야죠 지금부터 오케이 어우 헬기 신기하네요 헬기 저거 추락하고 가보니까 헬기가 막 떨어져 있어 일단 시간가서 한번 해주고 잠을 잡시다 고통스러워서 잠을 고자 진통제 자 좋아요 일단은 적당히 타이밍 맞춰서 제 차량이 있는 교도소로 갑시다 잠자 필요없지 몸이 좀 나아졌죠 이정도면 뭐 오케이 교도소로 고놈에 헬기 떠가지고 난장판이 되긴 했지만 다시 교도소 가서 제 물건은 되찾아야죠 알코올 솜 자 달려 기묘하게 교도소 갈 때는 또 좀비가 없단 말이지 갑시다 갑시다 군대 한 번씩 새 걸로 갈아주고 아니 어떻게 3월에 눈이 오는가 오기야 하겠지만 날씨가 너무 추운거 아닙니까 봄이면은 좀 꽃 좀 폈으면 좋겠는데 흠 자 빠르게 움직여서 차 있는 데까지 일단 이동하죠 약 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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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헬기 영향 때문에 군비가 싸워졌어 뒤로 오우 오우 야야야야 사방에서 온다 이쪽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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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쩔쩔 없다 일단 이것들은 처리를 하고 뭘 해야겠어요 아 양이 많아서 좀 껄끄럽긴 하다 아 양이 많아서 좀 껄끄럽긴 하다 뒤로 뒤로 에헤이 저기서 더 압류하면 안되는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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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떴거든요 휴식을 한번 더 싸워야되기 때문에 추측을 한번 더 싸워야되기 때문에 좋아요 에헤이 에헤이 많이 심까지 가겠다 오우야 다 잡았네 휴식 한번 여기서 휴식하고 싶은데 좀비가 대기하고 있어요 괜찮을까 오오오오오오 꼼짝없이 물립니다 계속 앉아있으면 자 여기서 휴식 일어나고 여기 안에서 휴식 한번 하죠 어 뭐야 문을 부순건가 비묘하네 아 문이 잠겨있어 나보다 잠겨있으면 부숴줘 열어버리고 안당겨있으면 열어버리고 자 한번 교체를 해주고요 갑시다 갑시다 슈우우 됐어요 일단 차있는데까지 왔어 아이구야 차에 너무 많은 물건을 넣어놨다 적어도 먹을거는 몇개 가방에 빼놔야겠어요 어디 좀 보자 통조림 유효보다는 바로 먹을 수 있는거 있나 가방에 바카스탄 통조림 됐어요 일단 옆 교도소 옆 건물 여기 한번 봅시다 오 여기 바닥은 안되있네요 여기 바닥은 식물이 지배를 못했네 무슨 바닥이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데는 바닥에 다 식물이 지배를 해놨죠 어.. 요거는 또 덜 식물이 지배한거 같기도 하고요 이 바닥은 식물이 지배를 못해서 자 위쪽 건물 음.. 탄약들이 가득 있구요 일단 이번에는 근접 무기를 많이 쓰고 싶으니까 요것만 챙기고 빼 물 정도는 마칠 수 있는지 보죠 어우 잠..잠자는 곳 문이 열려있는 걸로 봐서 안에 있던 좀비가 문을 열고 일로 나왔네 으흠 음.. 어우 깜짝이야 뭐죠? 좀비 소리가 나긴 하는데 아아.. 어우.. 계단에 있던 좀비구나 어휴.. 어휴.. 저 계단에 있는 저..저..저..저.. 또.. 선택받지 못한 좀비 저거 시끄럽게 구네 지나같이 좀비 써서 소리나면은 되게 예민하거든요 이게 이거 백제.. 어느 쪽 길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 길이 있고 일로 한번 가볼까? 문이 열려있구요 일단 일로 가자 약 한개 먹고 문은 부서져있다 오 문이 단체로 열려있네 아하 아까 헬기 터져가지고 좀비들이 문 단체로 열고 일로 나 빠져나왔구나 세상에 어휴..갑자기 좀비가 왜 들어다치나 했어 여기 좀비들 문을 열 줄 아니까 이거 다 문 열고 빠져나와버렸다 일단 휴식하고 아휴..교도두도 아주 파릇파릇하네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 교도소 내부에 좀비는 많이 안 보여있는 것인가? 아까 그 헬기 소리로 더 빠져나왔다며? 문이 모조리 열려있긴 해요 좀비들이 문 열 줄 아니까 나왔으면 문을 열고 가긴 했을텐데 아 잠시만 이게 오히려 신경쓰이는데? 야야야야 뒤로 오오오 내 뒤? 오코 곤란하다 소리가 소리가 엄청나는데? 오오 야야야 오오..일단은 수감실? 수감실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일단 빨리 내부의 준비들을 잡죠 잘못하면 뒤에서 좀비 오거든요 바로 문을 옮ained 기다려놓은 후 도망쳤는데? 잠깐만요 이번엔 왜 안되냐? 잘못 눌렀다 오케이 네 교도소 도착했습니다 휴식 아 좀 더 위로가서 휴식 됐어 최소복 어 잠시만 무기 교체 어깨 꺼내줘 오오오오오 저기 모여있구만 어이 좋아요 슈우우 너도 딱대 곰인형을 낀 죄수 죄수들 먹을건 안가지고 있는가 여기가 티백 얻기 좋은 장소 거기야 사실 없어 없어 담배 한대 피죠 열쇠 겟 열고 붕대 자 여긴 됐고 예 물자가 애들이 별로 없네요 일단 한개씩 열면서 챙길거 있는지 봅시다 히백을 좀 얻을까 싶어서 왔는데 약간 실망이군요 어 방금 헬기 소리가 났네 기분타신가 어 진짜 헬기가 왔잖아 어 잠깐만 헬기가 왔다고? 내 위에 헬기가 왔다고 지금? 여기서? 잠깐만요 일단 벗어나야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지금 벗어날 수 있나? 야 교조소 헬기 떠버리면은 이거 내 위치에 애들 특정해서 오는데요 안보니 몰려오는건 안되거든요 야 빨리 벗어나야된다 도망쳐 어 절로 간다 일단 도망쳐 여기서 헬기는 좀 무섭거든요 야 비켜라 이것들아 오우 야 일단 도망쳐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야 오고 있었네 세상에 어우 다행이다 아 저 헬기 아까 그 부서진 뉴스 헬기 아닙니까? 뉴스 헬기가 이런식으로 울리는데? 세상에 없인데 더 친격인데요? 안그래도 지금 교도소 돌고 있는데 하필 지금 헬기가 온다고? 약 먹고 오우야 사람 살려 최대한 휴식게 휴식을 하면서 싸웁시다 앉아서 휴식하고 둘러보고 일어나 야 타이밍이 너무 무서운데? 저 내부에 있었으면 확실히 죽었겠죠? 지금 제쪽으로 제쪽 위에 헬기가 보통 뜨는거라 좀비들이 다 저한테 오거든요? 내부에 있었으면 확실히 죽었겠다 이 정도면 좋아요 긴장 완화제에 가진 친구 있나? 긴장 완화제에 가진 친구 있나? 오우 10년 후에도 헬기가 뜨긴 하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있는데 그 그룹에 아마 제가 지금 속히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아 잠깐 바깥쪽에서 데려오면은 이것도 양이 더 많아지는데? 그 교도소 내부에도 있지만 교도소 바깥에도 좀비들이 좀 있거든요? 야 온갖 곳에서 좀비가 다 몰려온다 여기 괜찮은 것인가? 오호 일단 지침이 떴으니까 차량을 약간 운전하면서 휴식을 합시다 차량에 앉아있으면서 휴식을 빠르게 때리고 지금 지침상태는 제대로 못사오기 때문에 도끼 내부도 몇이죠? 아 이거 헬기 하필 이러면은 교도소 내부에 있는 좀비뿐만 아니라 외부에 벽에 붙어있는 좀비까지 싸고 오는데 야 10년 후에 난이도가 계속 증가하는데? 에헤이 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꿀잼이구만 헬기 간다? 아 좋아요 일단은 그래도 제가 좀비는 많이 정리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모이진 않네요 어 오 있는가? 경찰차요? 아 상태 좋아보이긴 해요 어 상태가 후드가 약간 아파보이지만 그래도 상태는 좋아보여 한번 볼까요? 어 어어 스읍 이 친구는 관심을 안두는걸로 보급상자 하나 있네요 오이쉣 튀어 야야 차타차타 야 아무차나타 어 저놈 총 쏜다 튀어요 야 차타차타 저놈 총 쏘고 있어 도망차 도망차 안오는건가? 일로는? 오케이 지금은 안쏘는거 같아요 빨리 차로갑시다 어우 깜짝이야 어휴 어디서 총을 쏘아지킨거죠 저놈들은 솔직합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헬기가 총 쏘면서 좀비가 더 모여들기 시작했잖아 쟤들 쟤들 총 쏘면 소이나죠 아 이거 큰일인데 헬기가 좀비를 무한으로 모으고 있어 쟤들 아유 세규놈들 겁나 민팬데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은 헬기는 간거 같아요 헬기가 제일 무섭네 다시 보니까 어 아 근데 좀비 끝 끝도 없이 옵니다 헬기때문에 엄청 먼거리 있는 좀비들 다 데려오는거 같은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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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보니 저 헬기 나한테 좀비 잡으라고 지금 계속 갖다주는건 아니겠죠 탄약을 아낄 방법으로 나르기 용에다 쏘고있는건 아니겠지 이거 흠 도끼 내구두가 거의 없다 일단은 다시 교도소 들어갑시다 이정도면은 교도소 내부에 있는 좀비들 다 뛰쳐나온거 아닐까요? 어 소리가 약간 들리긴한다 와 있네 불 한번 담고 2층 어 일단은 교도소 옥상 어 너네는 왜 위쪽에 이렇게 좀비가 있는가 자 다 치워버립시다 어 외부에 있는 애들이 다 오진 않았네요 저거 다 뿌우고 있어가지고 일단 어느정도 좀 정리가 됐어요 교도소 안에서 튀어나온 애들이 저한테 계속 잡힌 잡히는 바람에 내부에도 전투는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꽤 잡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 춤이 좋겠구만 어 일단 좀비들 헬기 또 이상한거 뜨기전에 저 옆에 있는 수감실만 구경을 하고 빠져나옵시다 오우 잠깐만 얘들 어떻게 내 위치를 싹 알고 오는것이지? 오우 야야 느낌이 쎄한데 그래 얘네들 또 귀가 좋아가지고 제 위치를 잘 보고 올거에요 추적기 잘 되어있거든요 얘네들 머리가 좋아져서 빨리 옆 수감실만 살짝 털고 나옵시다 어 잠깐만 의무실 의무실인거 같은데 여기 아 아니구만 의무실에서 긴장완화제는 못참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 캐비넷인거 같구요 별거 안가지고 있네요 마약이라도 나올줄 오우 여기서 뭐하는건가 오우야야야 뭐야 이거 뭐야 저게 깜짝이야 터지면서 뭔 짓거리를 나한테 하는것이지 아 깜짝놀랬네 와 저렇게 퍼져나오면은 즉사지 뒤에서 살포시 때리려고 했더니만 오우 저것도 똑같은건가 좀비폭탄인가 야 너네가와 너네가와봐 어쿠어으 요요요요요요 10년뒤에 좀비들은 이렇게 머리가 좋은건가 예사롭지가 않은데 아 이게 이건 또 뭐는 야 이거 못무르고 공격하면 직사당합니다 저거 어우 좀비 폭탄이 많아 근처에 어 이것도 좀비 폭탄 아니야 어 끔찍해 아 맞다 여기 안에 책집있죠 책 일단 졸림 떴어요 졸림에는 커피 2분의 1만 먹을게요 오케이 일단 긴장 완화제 한개 먹어주고 좋아요 여기 마침 책책도 있으니까 책방도 있으니까 책도 좀 털어갑시다 잘됐네요 이 마을에서 얻을 수 있는 책을 다 모았는데도 발전기 잡지 하나 안나왔기 때문에 설만한거 같아요 여기 오우 잠깐만 누워서 공격하는 준비가 제일 무섭기 때문에 야야야야야 오 잠깐만 동기폭탄인데 저거 오우 일단 이쪽길 오 수감자씨까지 와버렸네 하다보니 하다보니 오케이 답죠 일자로 온다 내가 제일 원하는 형식이야 일자로 오면 다 답죠 좋아요 내 지침이 떴어 비켜라 문 잠그고 휴식 얘네들 문 여니까 문 잠그고이 필수예요 오케이 와봐 어 저저저저저 또 좀비폭탄 만들고 있는거 같은데 메치고 마무리요 야야야 너는 몇 명이니 아 3명 괜찮아 도끼 6렙 담배 한대 피면서 손 좀 고르고 좋아요 휴식 한번 합시다 오케이 오우 드디어 이제 왼쪽 수감실 좀 가봅시다 왼쪽에 수감실 하나 있죠 어 이쪽 아니고 이쪽 어 여기 수감실이다 오 문이 다 따져있네요 어 좀비들이 왼쪽에 있던 애들도 다 일로 왔구나 헬기 소리 때문에 일단 잡으면서 오우 위스키 항생제도 한개 먹어주고 좋아요 휴식도 한번 하자 일단 19시거든요 좀더 어두워지기 전에 여기 마무리 짓고 거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 성냥 어 확실히 신전후 모드가 난이도로 좀 올리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참치통조림에 곰인형은 괜찮아 이제는 안 먹을거야 이제는 안 먹을거야 죄소복 비누 없긴 좋네요 여기 비누는 많이 나오긴 하네요 교도소에 있는 비누 꽤 많아요 왜이렇게 비누가 많은 것이지 교도소에 아포칼립스 느낌 딱 나죠 식물들이 확실히 이게 좀 더 현실감을 주는 것 같긴 해요 식물들이 확실히 이게 좀 더 현실감을 주는 것 같긴 해요 음 음 어 여긴 부서져있고 음 2층 확실히 2층하고 헷갈리긴 하죠 2층이 확률이 높겠네 2층으로 갑시다 오 두마리죠 와 요런데도 좀비 포탄만 나면은 해리겠는데요 아 이거 재밌긴 합니다 아 이것저것 재미있게 하려고 모두 추가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하드하게 만드니까 생존하는 맛이 있네요 좋아요 라이터 챙기고 아 어 이건 밖에 있는 좀비들 곰인형 하나만 데려가죠 잘 때 옆에 두자 일단 20시 오 잠깐만 좀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 너네 퍼져나오는거 아니지 어잉 앞에 한 발이 있는거 아닙니까 뭐지 어 뒤쪽에 좀비 얘네들 뭘 의미하는 것이지 앞에 한 마리 있는거 같은데 어 뭐야 이놈 허 얼적이 없네 아니 무석 좀비도 아니고 나 세상에 오 요쪽도 좀 많아 야 요 근처로 가면 퍼져나오겠네요 이것들 끔찍해 담배 안돼 이제 마지막으로 위측만 보고 돌아갑시다 다 본거 같아요 여기 교도소 재밌게 즐겼네요 아 위쪽이 좀 더 밝다 좋다 갈빛인가 어우 뭐야 좀비 시리얼 라면 좋아요 오 오 위스키 아 여기 위스키하고 어 비누하고 이런거 없게 좋은 장소네요 성량도 나오고 시리얼도 잘 나오고 어 나름 털만 하긴 하다 특히 이 춤 시리얼 이거 털려면은 이제 가정집 같은 경우에 한개씩 다 방문해야되니까 뭐야 뭐야 오케이 처리했고 죄소복도 하나 입어볼까 그래 한번 죄소복 코스프레 한번 하면서 기념으로 가져가죠 자 요거는 필요없고 위스키 병 넣어놓고 됐어요 아 어두우니까 차나리 여기서 잠을 잘까 마침 죄소복도 입었으니까 이거 문장구고 잠자면은 딱 죄소들 느낌 나겠는데요 다목에서 이제 하룻밤 자야지 온김에 그래 이 티백 예전엔 저 티백이 자주 나왔는데 요즘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치약 좋아요 일단은 이제 더이상 오 뭐야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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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슬슬 어둡다 조심히 해야겠어요 안되겠다 그러면은 슬슬 뭐야 뭘로 막혔던거지 방금 아무튼 슬슬 옥상에서 일단은 이제 이정도면은 교도소는 충분히 맛봤으니 옥상으로 가서 어 어 야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나 맞는가 이거 살짝만 불킬께요 아무것도 안보이네 여기가 옥상이겠죠 달빛에 힘을 싣고 숨이나 한번 칩시다 달빛에 몸을 막혀서 야 겁나 안보인다 아무튼 충분히 즐겼습니다 이제 어 충분히 교도소는 즐겼으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서 잠 한번 자고 가겠습니다 도끼 등 뒤에 갑시다 일단 아무것도 안보이기 때문에 불 살짝 켜보고 아 이거는 간수실인가 자 빨리 이동해서 잠자고 아침에 이동을 합시다 오 오케이 야 아무것도 안보여 위로 됐어요 여기서 잡시다 문 하나 닫혀있는곳으로 오케이 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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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 좋아요 여기서 잠 한번 잡시다 어우 잠 오케이 5시 적당한 시간이 일어났다 죄수 침대 오 이거는 이름이 다르네 죄? 죄수 침대라고 불려있네요 으흠 자 앞침이 밝았으니까 돌아갑시다 어디 보자 나가는 길? 이쪽 길인거 같은데? 자 이쪽으로 나가죠 옆길로 어 어 좀비 동료가 아니란다 됐어 자 이 교도도 이제 충분히 막 봤으니까 떠나겠습니다 10년 후 세계에서 좀비 교도소 어 중간에 헬기 잔뜩 떠가지고 정신 나갈뻔 했지만 아무튼 살아남았어 갑시다 오우 떠나기 전에 다음에는 그.. 연구소 이틀을 해볼까? 연구소 갔다가 지금 돌아왔으니까 고민을 해봐야겠군요 어 차차차차차 엔진이 망가진 것인가? 왜그래 아하 그냥 엔진 상태가 안 좋은 거였고 차도 슬슬 바꿔야겠군요 오우 사이로 지나가 됐어요 다 지나가고 일단은 1차로 제가 살고있는거죠 도착 도착 자 봅시다 목공 2권 하나 꺼져 놓고 시간날때 잃도록 하죠 자이자 교도소도 잘 갔다 왔으니까 옷을 바꿔야죠 으 원래 복장으로 이 친구는 기념으로 가지고 있읍시다 아 부서진 도끼 넣어놓고 빼 좋아요 하아 드디어 좀 평온하게 있을 수 있겠군요 다 나아는가 아직 상처 했고 붕대에다가 소독시키고 씁시다 왼팔목은 어때 오 나왔고 일단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물성 비전 어 물도 닿죠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거기 안에서 위스키병 파밍 성공했죠 뺏시다 오케이 됐어요 자 목공책 좀 한번 쫙 읽어주고 담배 한대 피고 잠 한번 자면 오 방금 야야야야 그거 좀비 나한테 몰려오는 소리잖아 야 방금 나 좀비한테 몰려오는 소리 들었는데 이 밤에 나 아침 뭐지 좀비가 나한테 오는 소리 들었는데 어 오고 있긴 하네요 에헤이 이것도 잠자기 전에 이것도 싸우게 생겼구만 어허이 쉽지 않구만 어디좀 봅시다 사방에서 어느정도 오죠 일단 잡아보자 어허 어허 연구소 때처럼 많이 오면 좀 곤란한데 지금 무기가 못 버티거든요 이거 어허 으 틀 으 으 으 으 양 먹자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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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하나 제 가지고 계신 분 없나 에헤이 잠시만요 뒤로 좀 더 가고 어우 야야 어느정도까지 오는거야 트레스 지침 뜰거 같은데 어 뒤로요? 어 많이온다 잠시만요 휴식을 하면서 하죠? 바닥에 앉기라도? 일어나 그렇죠 제가 도끼 하나는 오래 썼죠 에헤이 야 집을 보도진 마라 하다리 Q로 불러 어차피 저한테 올 것들인 것 같아요 이것들 아 얘는 뭔 모자를 끼고 있는거야 신문지 모자? 워우 야 잠깐만 언제까지 쏟아져 이것들 지금 한 50마리 잡았는데요? 그래도? 아침운동 너무 거하게 하는데? 어우 지침 경찰 좀비 경찰 좀비 경찰 헤멧인가요? 해치웠나? 오오오 좀 잠잠해졌다 5,60마리 잡으니까 좀 잠잠해졌네요 저번에 아까 교도소에서 아니 교도소래 연고소에서 한 100마리 200마리 모인거는 아마 더 근처 좀비까지 다 끌고와서 그런가봐요 오케이 일단은 살렸다 일단 살았다 어우 세상에 갑자기 좀비 튀어나다 죽는줄 알았네 어우 왜 내 집이 들어있어 휴식 한번 하고요 잠깐만 집안에 좀비가 좀 들어와있나? 오오오오 언제왔어? 와 근데 영악하게 일부러 여기 달리는데도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물려고 하네 아 너무 똑똑해 안그래도 이 좀비들 이 문도 다 열어짓길 수 있거든요 열어문문도 직접 열고 들어왔죠 이쪽으로 아 방심을 못하겠는데 이 좀비들 일단은 저한테 할당된건 처치를 한거 같습니다 일단 이 문 열거같죠? 아 잠그기 잠그기 잠가놓죠 바로 들어오지는 못하게 잠가놔 잠가놔 이것도 잠글수있나? 어 이건 안되고 근데 이걸 열만한 지능까지는 없을거에요 여냐? 이거 열지 않을거지? 어 이놈 이거까지 열잖아 아 이 창문은 그냥 열어지켜버린다고? 이런 창문은 그냥 열어버리네요 어 너무 똑똑한데? 창문도 열 줄 안다니 문이랑 문은 다 열 줄 아네 이거 끔찍한데? 저거는 철판이라도 쳐놔야겠는데요 어 끔찍합니다 일단 먹을거 한번 정리를 하죠 사타군이 다 나왔나? 어 완치 완치됐어 내 몸은 최고의 상태다 일단 시리얼 좀 넣어놓고 시리얼 한개씩 까보죠 열었더니 노돈소울 나왔구요 다음 시리얼 뭐가 나왔죠? 여깄다 벨리 댄스, 살사, 칸지 칸지는 저번에 먹었던거니까 그 위에 두개네요 한번 쳐볼까요? 칸지 아 칸지말고 잡읍시다 로돈소울 아 이것도 이미 있던거고 밑에 두개네 자 와봅시다 벨리 댄스 아유 일어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살사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현재 정복한 곳은 여기 갔다가 이 고놈의 비빌연구소에서 헬기 터지고 헬기였나? 이 좀비들 이벤트 열려가지고 100마리 200마리 모여서 일단 후퇴했고 그리고 이 교도소는 처리를 했으니까 표시를 해놓죠 좀비 오는 소리가 났는데? 어후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야야 안전하게 야 문장가 아 문장국이 없어? 어허 여기 좀더 거리를 벌리고 여기서 합시다 지도에 기록은 해야지 일단 여기 좀비 많은 곳 제거를 했어요 여기는 가봐야겠어요 다음에 복수는 하고 가야지 물론 이쪽에 가는 목적인 그 군용 배낭은 이미 먹었고 4개나 더 챙겼죠 총 5개 그래도 교도소 여기 갔다가 지금 난잡한 데 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실력을 아니 전투 능력을 좀 키워서 와야될 것 같고요 네 좀비 소리가 또 나요? 에 사플이 되니까 좀비가 어디 또 있을거에요? 어딨어? 어딨어 이놈? 아 저기있네 일로와라 에이 좀비들이 계속 튀어나오면서 겁나 신경쓰이네 아 어때? 해치워나? 아래쪽에 있는데 내 쪽으로 오진 않겠죠? 어디가니? 오.. 갈게 간다면 오 잠깐만 얘는 또 언제 왔어 어 이제 도끼 없다 도끼 없어 이제 잠깐만 도끼가 없다? 이건 조금 많이 불어나니까 지금 도끼 몇 자루만 조금 만듭시다 야 뒤져봐 근처 있을거야 올맹이 좀 찾아봐 에헤이 에헤이 그러면은 일단은 마채텍 복귀 조금만 만들고 진행을 할게요 뭐야 승마선수? 어 어 생존자 건비네 이게 뭐지? 얼굴에 뭐 끼고 있네 어 내놔 좋아요 큰 배낭 어 필요없어 훨씬 좋은가만 끼고 있죠 자 일단 요거는 머리에다 쓰는게 아니지 얼굴에다가 덮고 군용 헬멧을 끼면 완 어 완벽해 일단 도끼 조금만 만들어봅시다 도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겁나 위험해 좋아요 아 설마 안나오는건 아니겠죠 여기 돌조각 없고싶은데 없는가? 어 떴다 아이 어어어 그냥 돌조각이네 나이스 오케이 일단 돌조각이네 도끼 하나 또 두개만 만들자 이건 도저히 신경이 쓰여서 안되겠어요 주무기가 없다니 뭐야 겁나 안되네요 에헤이 아 좋아요 다시 그러면은 이쪽 길로 가볼래? 어때 없는가 하나라도 만들어줘 어어어 떴어 돌조각 아 이게 뭐야 공구상자 에헤이 필요없어 에 저거죠 오 이번엔 뭐야 쓰레기는 아니겠죠 여기였는데 뭐야 그 뭐가 더죠 방금 뭐가 있었는데 아 깨 깨진 병 필요없어 에헤이 아 그러면은 일단 이거 있는대로만 씁시다 이 좀비도 치우고 당장 쓸 나무 저거 나무 까지만 하나 얻으면은 만들 수 있죠 아 위반보다 좀비 비율이 높아가지고 좀비가 계속 나오긴 하네 번투선수 여기 신기하게 이상한 좀비가 다 있네 없겠죠 흠 어쩔 수 없다 일단 마체테는 나무를 뵐 수 있어요 이걸로 뵙시다 어 어 오우 쉣 아니 나무를 뱉더니 좀비가 나오잖아 으 소리가 불안하긴 했지 베어져라 오케이 나무 까지가 안 나왔잖아 이런 잠시만요 돌조각이 도둑기 만들려면 나무 까지가 필요할걸 왜 판자로 되지 않는가 야 작은 나무 때려 자 나무 까지 하나만 에헤이 다 통나무만 뱉어내네 혹시 자네는 나무 까지를 줄 생각이 없는가 그럼 片자 좋아요 와 진짜 안 뱉는다 에헤이 뭐야 아 일단 으 으.. 없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으.. 이거 자꾸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보여주네요? 에헤이 나뭇가지 아니 이게 다 나무인데 어째서 나뭇가지를 어찌 못하는가 그래 봤네요 아까 연구도 갈 때 나무 뱉는데 거기서 나뭇가지는 챙길걸 앞으로 나뭇가지 다 챙.. 어오오우 씨 안돼 마취대 부딪혀버렸다 인생 어쩔 수 없다 새집으로 찾는다 그래도 무기 한 자론이 있어야지 장작 나뭇가지 하나만 떠나오 없는가 좀비 만나면 안돼 무기가 없습니다 여기로 내려간다면 에헤이 어어어 방금 있었음 일단 손으로 잡고 아잇 어쩔 수 없다 일단 맨손으로 다 잡죠 아잇 뒤에도 오와 아 곤란해 에헤 무게에 많은 불만이 있어요 물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자 지금이라도 빨리 여기 근처였는데 뭐였어? 나뭇가지 아니었냐 혹시? 나뭇가지 어 주웠어? 주웠나 아 못주웠음 야 다 기다려라 너네 그 네마리 만들기만 해봐 일단 일로 유인해서 거리벌리구요 뭐야 네마리가 아닌데? 달려 아 빨리 줘 좋아요 나뭇가지 그렇지 그렇지 자 돌 도끼? 너네는 다 죽었다 닥대라 도끼임을 보여주지 오케이 도끼 레벨만 오르면은 돌 도끼가 도끼중에서 제일 좋기 때문에 아 이제 좀 편안해지네 하는김에 돌멩이 하나만 더 줄 수 있을까요? 오오 에헤이 돌 조각이 필요하다 흠 아 무기 모으기 쉽지 않겠네요 아 아 이거 이거 도조각 하나만 더 어? 저거 도조각 아닌가? 아니었고 도로에서 돌 조각 먹을 확률이 높을텐데 도로에서 돌 조각 먹을 확률이 높을텐데 제가 확인했을 겁니다. 아닌가? 다른 헬기인가? 오오오 여기 에이 귀뚜라비 필요없어. 아 메뚜기구나. 아무튼 필요없어. 내가 확인했던 거였나? 아 이거 계속 남아있나봐요. 이 헬기. 다 조사했죠? 여기서 헬기 뿜어졌던 거에서 챙기꾼 다 챙겼기 때문에. 아래로. 돌조각. 얻을 수 없는 것인가. 어? 떴다. 두 개 떴다. 그렇지. 그렇지. 잡아. 좋아요. 드디어 먹나요? 에이 베리? 내가 원하던 거 아니었어? 안되겠다. 안경끼고 하죠. 안경끼면 더 증가하니까. 안경 줘봐. 됐어. 안경끼면 더 잘 찾습니다. 돌멩이? 벌레? 으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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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쭉 지나가죠? 흥기는 얻어야겠어. 으. 돌멩이 진짜 안나오네요. 돌조각. 음. 방금 떴던가? 음. 여기 한번만 지나가보고. 무기는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어우. 트레일러. 트레일러가 또 있네. 아래쪽도로. 아래쪽도로. 야. 돌멩이 구하기 힘들다. 돌조각. 에헤. 겁나게 안된다. 어우. 좀비. 어? 방금 떴어요. 드디어. 아. 드디어 떴다. 그러면은. 요거는 만들죠. 됐어. 이제 도끼. 아. 한개는 다 사용했지만. 일단 앞으로 무기가 없기 때문에. 도끼류 무기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도끼 이런건 만들어야겠죠. 직접. 도끼를 계속 만들면서. 싸울 수 밖에 없다. 뭐야. 이 좀비들은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지? 엥? 어. 내가 사는 고점 군전에. 왜 좀비가? 내가 다 와라. 마지막으로 한번 싸우자. 담배단대 피고. 좋아요. 어. 어. 부서졌습니다. 자. 이럴 줄 알고. 도끼 한 개를 더 준비했죠. 어. 어. 부서졌습니다. 자. 이럴 줄 알고. 도끼 한 개를 더 준비했죠. 헐. 헐. 일단은. 다 처리된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이거 버리고요. 어. 뭐야. 아. 아. 안에 좀비 들어있어. 어쩔 수 없다. 좀비가 문 열고 다 들어와 버리는걸. 창문 열고. 일단 당장은. 환자 같은 걸로. 잠자는 곳만 막아놓고. 또. 행화를 해야겠군요. 이렇게. 뭐야. 못이 없어? 어잉. 잠깐만요. 환자랑 못. 내가 망치를 안가지고 있던가. 어. 있는데. 재료가 부족한가봐. 더 뭐야. 못이 두 개 필요하나보네. 됐어요. 바리케이드 설치하고. 자도록 하죠. 설치 안하면 죽을 것 같아요. 자. 시리얼 한 개 먹어주고. 몸무게 마지막으로 확인한 다음에. 좋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에 처리를 했고. 여기 갔다가 왔어요. 어디다. 여기는 처리를 했고. 여기는 갔다가. 좀비 하도 많아가지고. 팍팍이 나고 돌아왔습니다. 암튼 살았음. 자. 슬슬. 잠을 자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는 주말마다 하는데. 다음에는 평일에도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생겨가지고. 곰인형. 아. 반갑습니다. 곰인형 한 개 올려놓고. 자. 이 곰인형.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길. 다음.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